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암레시아의 최신작 암레시아 더 벙커입니다. 원래 이게 한글 정발이 아니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주 빠른 시일에 지금 한글 정발이 돼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제가 암레시아 2는 안 했었거든요. 왠지 스토리가 좀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세계 1차 대전을 배경으로 암레시아 신작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걸로 난이도 모드. 솔직히 이런 게임에서 어려움 하면 이제 공포가 공포가 아니고 짜증이 나요. 보통으로 갑시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삶과 죽음의 그 스릴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야, 공포 게임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요즘에는 뭐 그냥 평범한 청소 게임이나 경영심율 아니면 생존 게임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와, 공포 게임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 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기본적인 기술.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든 하겠다는 빌어쳐먹을 정신자세. 첫 번째는 내가 가르쳐줄 수 있다. 두 번째는 너한테 달렸다. 여기가 어디야? 다시, 다시 올라갈래. 아, 근데 게임 소리 조금 큰가요? 여러분들 소리 괜찮은지 얘기 좀 해주세요. R키를 눌러 총을 꺼내거나 집어넣으십시오. 오, 야 무기도 있어. 오른쪽 키를 눌러 조전하고 좌키를 눌러 발포하십시오. 근데 원래 암레시아는 좀 무력함의 공포가 컸는데 여기서는 좀 신기하네? 무기가 의미가 있으려나? 오, 사람이 죽어있다. 뭐지? 문이나 상자를 열려면 먼저 상호작용 마우스를 움직이십시오. 어, 이런 문 열고 닫는 상호작용은? 암레시아 오리지널 시스템을 채용했군요. 오오오오오. 이런 거 좋지. 이건 뭐지? 리볼버 탄약. R키를 오래 누르면 남은 총알의 개수를 확인합니다. 뭐야, 총알이 하나도 없었네? R키를 누른 채로 좌클릭을 눌러 탄약을 재장전하십시오. 아니, 탄약 상잔데 어떻게 탄이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 이 미친. 이건 뭐야? 아, 나 헬멧도 쓸래. 쓰기! 아, 미친 게임. 나 방탄모 쓸래. 이렇게 열어야 되나? 어, 이거, 이거 안 열려? 어?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어, 어디로 가지? 저기요? 열려! 경첩을 총으로 쏴서 열자고? 그, 그런 게임이야, 이거? 저, 어디가 걸린 거야? 벽돌로 부숍시다? 이거? 물건을 집은 채로 우클릭을 누른 물체를 던질 수 있습니다. 길게 누를수록 멀리 날아갑니다. 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와, 씨. 총보다 벽돌이 더 세. 내, 내 총 어디 갔어? 왠지 위쪽에서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나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닐까? 치우고. 오우! 웅크린 상태에서? 어떤 사물에 가까이 붙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몸을 웅크려요. 어디 와이죽지? 어? 아, 미처. 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뭐야 내가 안쌌는데 영배를 나이스 알았어 뭔 놈의 짐이 이렇게 많아 웬만한거 다 옮길 수 있네 갓겜? 당신은 부상당했습니다. 탭키를 눌러 얼마나 심한지 확인하십시오. 탭키? 아 되게 나의 상태를 추상적으로 알려준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그냥 내 다친 정도를 손으로 표현하네. 오이 특이하다. 아 웃니? 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천조각을 얻은 다음 탭키를 눌러 인벤토리를 열고 두 천조각을 조합해 붕대를 제작하십시오. 탭키 어? 아 인벤토리도 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용하려면 조금 더 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합을 하죠? 아 드래그해서 붕대 작은 부상용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아도 걸을 수는 있게 해준다. 사용 우클릭을 누른 상태로 아이템을 준비하는 좌클릭으로 사용 총 쏠 때랑 똑같네. 오오오오오. 사용하는 모션이 거의 뭐 타르코프 수준인데? 이 턱도 가져가자. 꺼져. 헌트럴키 헉! 수류탄이야! 수류탄은 어떻게 쏘는거지? 이게 또 문이 안열려! 헉! 문이 뭔... 수류탄은 어떻게 쏘? G키인가? R... R키? 총알 한발밖에 안남았네. 아니 수류탄은 왜 튜토리얼이 안나오죠? 수류탄은 어떻게 쏘는데? 탭키? 어. 안전필 뽑고! 던져! 던져! 야 되게 늦게 터지네. 어디로 가야돼. 헉! 사람이 죽었어. 여기 침대도 있네. 여기서 한숨 자고 갈까? 이건 뭐야. 아! 오! 왜 안내? 여기 총알을 내가 만약에 적한테 다 썼어. 그러면은 이거 진행 못하는거 아니야? 신기하네. 총알 보급이 되게 적은데 진행을 하려면은 총알이 필수여서 뭐야. 방금 수류탄 떨어지지 않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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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려. 가스! 어! 아 야 큰일 났다. 으으! 아악! 란메는 진짜 미친.. 천사야? 아 근데 나 독가스를 좀 많이 흡입했어 과거 회상인가? 여기가 어디야? 뒤로 가봐야지 어, 막다른길 계속 달려볼게요 스테미나 제한이 있는지 뭐지? 꿈인가? 뭐야 술 마시는 소리? 헐 뭐야? 너 왜 여기 떨어져 있어? 아이고, 랑베르 안색 봐 와 출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아, 밧줄 타고 위로 올라왔구나 빨리, 빨리, 빨리 가자 앙, 앙, 앙베르를 구해야돼 앙베르 가세요, 랑베르 내 이름이 앙리인가봐요 뭐야? 어, 야, 야, 들켰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어, 위로 랑베르 죽었어? 당신은 이제 혼잡니다 배우고, 적응하고, 경험하고 살아남으세요 하아 안 돼 안 돼 으아 어 여기 치료소 같은데? 난, 난 구출된 건가? 여기가 어디야 어, 방금 뭘 집을 수 있지 않았어요? 베개를 집을 수 있네요 휠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여 물체를 회전시키십시오 아, T키로 T키로 물체를 회전시켜서 볼 수 있네요 이거 못 열어? 저장 완료 저장 완료 당신이 수집한 모든 노트는 인벤토리의 노트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콘이 깜빡일 때 탭키를 누르면 최근에 수집한 노트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고니간 조생스키 1916년 7월 10일 7월 9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클레망 이병을 입원 조치하여 치료함 개인 소식품은 보관함에 보관 환자는 미핵한 혼수상태에 빠져있음 자극의 반응은 하나 짧은 시간뿐임 최근에 깨어났을 땐 근래 벌어진 사건들의 기억이 전혀 없고 심지어 자기 이름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강한 초기 두부 외상 때문에 설문으로 조정됨 지속적으로 관찰 예정 일주일 뒤에도 상태가 허전되지 않으면 신경계 검사를 위해 생태 TN 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강력히 추천함 클레망? 난가? 누구일까? 클레망이 가자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은 좀 반짝반짝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멍은 뭐지? FK를 눌러 손전등을 꺼내거나 집어넣으십시오 FK를 누르고 있으면 손전등을 충전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계속 누르면 그냥 계속 충전하네 어 이게 다 돌면은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케이 어 설인 회사 있네 나의 욕심으로 내 몸을 죽여 내 마음을 죽여 내 마음을 죽여 내 마음을 죽여 내 마음을 죽여 내가 이 일을 했다 이 일을 이 일을 이 일을 이 일을 이 이 이 풀네임이 양리 클레망이네 어우 내 이름 양리 클레망 ragen 지금 전우를 이른 고통으로 식음을 전패하고있나봐요 어어 새사슬을 못보시 biblith Zach 여기는 열수가 없네요 뭐야 충전해놓고 다시 인벤토리에 넣어놓으면 꺼지네 획득한 모든 사진은 사진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뭉치 이게 뭐야 좀비가 있어 이건 뭐지 뭘 먹은거지 아 여기 소각로인가 보다 여기에 시체를 버리고 여기서 태우나봐요 으흐 랜턴의 지속시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충전이 된다는게 그나마 위안이라고 해야되나 잠겨있고 잠겨있고 랜턴을 키면 소리가 무조건 나네 잠깐만 풀로 충전해놓고 넣어놨다가 싹 들면은 바로 지속시간 다다네 와 충전해놓고 무조건 다 써라 흐 이건 뭐야 그냥 통조림이네요 그냥 통조림이네요 뭐야 뭐야 헐 헉 어 깜짝이야 뭐 뭐 뭐야? 지금 총알이 없어? 없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세세하게 볼륨 조절이 안 돼요 그게 참 많이 아쉽네요 인게임 소리는 큰데 목소리가 되게 작아 이건 뭐야? 나 지금 뭘 먹은 거지? 고기 먹어선 안 되는 상한 고기 설치료나 다른 벙커 해충류를 유인하는데 쓸만하다 억지로 먹을 순 없는 거야? 아 이건 생존 게임이 아니지 휘발유 야아 한글 패치에 쪼는데? 강한 인화성 물질 발전기에 사용된다 빈병에 담거나 바닥에 뿌릴 수 있다? 단축키 지정 1번 매번 쓸때마다 감아줘야한다 여기가 식료품 창고 총알이 이건가? 어? 이렇게 열고 세세하게 컨트롤 이렇게 열고 세세하게 컨트롤 세세하게 컨트롤 아이고 이런 늦어버렸다 어떻게 이렇게 이게 괴물이 뭔가 생체 실험 같은 걸 했는데 괴물이 격리 실패해가지고 그냥 이 장소를 버리고 튀었나봐요 간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난 무기가 있잖아 이걸로 괴물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런 그런 생각 안 할테니까 제발 야 근데 아까 벽돌 있지 않았어? 요?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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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이거 들고 가자 나 총알을 쓰기는 싫고 이걸로 자물쇠를 세게 던지면 부서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거 인벤토리에 넣어놓으면 바로 꺼지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보네 아 총으로 잡을 수 있었으면 간부들이 병사들과 함께 처리하지 않았을까요? 쓰읍 이 똑똑한데 어? 좋아 쉬프트를 누른 차로 움직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걸 가르쳐 주시는거죠? 연필? 아 아 진짜 나 이런 공포게임 하기 싫은데 왜 안 켜져 어? 뭐야 뭐가 막혀있네 아이씨 어? 비밀 번호? 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열리는군요 이 램프를 켜서 진행 상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어 나이스 저장 완료 적어도 여기는 지금 안전하다는 뜻이잖아 프릴루크 군번줄에 껴있는 수석 행정병의 쪽지 중요 사망한 병사들을 처리할 때 군번줄 뒤쪽에 어떤 메시지나 상징 혹은 사물함에 비밀번호가 없는지 확인할 것 군번줄을 보존하고 기록하기 전엔 반드시 깨끗이 닦아 놓아야 한다 아 군번줄이 약간 힌트 아이템인가 봐요 수류탄 인벤토리에 더 담을 수 없습니다 아니 손전등까지 인벤토리를 차지하시면은 이거는 좀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애초에 내려놓기도 안되네요 총이랑 손전등이랑 버려지기가 안돼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인벤토리가 4개밖에 없단 얘기야 지금 기름이 2개 있으니까 하나는 버릴 수 있지 않을까 버리고 천을 얻어서 이 보관함을 사용해 인벤토리의 물품을 보관하십시오 고기를 던져서 괴물 쫓아오는 거를 막을 수 있을까 지도가 있네요 우리가 지금 여기고 이 초록색이 내가 안 가본 곳인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맵이 엄청 복잡하다 아 이게 근본 군반 쫄이구나 바티스트 회전 아무것도 없는디 회수 쥐새끼들과 시신소각 의료 및 영안실 담당 인원의 공지함 쥐새끼들 문제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모든 시체에 들끓고 있다 심지어 부상병들한테도 달려든다 근데 그 해충놈들 불타버린 살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에 따라 새 교정을 필히 숙지해야 한다 사망한 모든 병사들의 유해는 불에 태워야 한다 아 아까 그래서 그 소각로가 있었구나 그에 신부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 사망자들을 위해 적절한 촉성을 해주겠다 하셨다 가족들을 위해 유해는 보존될 것이다 이게 제일 좋은 해결책도 아니고 나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지만 이 쥐새끼들이 접근하는 걸 불로 막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쥐들이 꼬여가지고 태운 건가? 그 전염병 같은 것들이 퍼질까봐 그렇구만 어 여긴 약간 건문소 같은 건가봐 여기에서 이렇게 근데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일단 여기는 못 가고 여기는 다 받고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겠네요 보아송 이병 연료랑 불 발전기 연료는 불이 매우 잘 붙음 근처에서 불을 피우지 말 것 무기 발포도 하지 말 것 그리고 제발 니네 담배도 옆에 못 오게 해라 좀 튼튼한 금속 용기에만 보관할 것 유리는 너무 쉽게 박살난다 만약 흘리면 즉시 깨끗하게 닦고 쓴 천은 벙커 밖에다가 처리할 것 일단 기름 하나 저희가 가지고 있죠 위발리우 이런 거 막 당기면은 뒤쪽에 아이템이 있지 않을까? 이 미친 파밍병 발전기 연료를 넣고 레버를 당겨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발전기 연료 어? 이건 뭐지? 폐중시계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폐중시계 발전기와 맞춤은 연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이거를 우클릭을 누른 상태로 아이템을 준비한 후 좌클릭을 눌러서 사용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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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왜 뭐 뭐 뭐 뭐 뭐 왜 왜 빨리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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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몬스트럼이냐? 누구세요? 군번줄 플루크 어? 알간나 모른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항목에 기록됩니다 7 8 8 8 아니 근데 발전기와 맞춤은 연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회중시계를 장착한 상태에서 5클릭을 길게 누르면 회중시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발전기와 마... 어? 항상 켜둘 것 그 새끼는 빛을 싫어하니까 내려 켜졌다 어? 아... 아... 이거 켜면은 이제부터 소요가 되니까 싱크를 맞춘 거구나 시간이 흐르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이게 다 나봐요 기름이 자, 오케이 켰어 어... 그럼 이제 타임어택 찍어야겠네? 비밀번호 7386이었네 7886이 아니라 7386, 오케이 7 3 8 6 오케이, 렛츠고 많은 장애물은 여러 방법으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재치와 두뇌를 활용해보십시오 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 거의 그럴 겁니다 불을 켜고 끌ört 이게 뭐지? 물통? 아 야 기름이 생각보다 개빨리다는데? 이 빌어먹을 곳을 나가는 법 몇 시간째 다른 사람을 못 봤다 어쩌면 내가 마지막일지도 하지만 혹시 모를 다른 사람이 있다는 희망을 담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끔 이 글을 남긴다 여기가 하나뿐인 출고다 우리가 초래한 이 생지옥에서 나가는 유일한 길이란 소리다 폭발로 막혔으니 폭발로 뚫어야 한다 파는 짓은 절대 하지 마라 불가능하니까 터뜨려라 다이너마이트는 무기고에 있다 뇌간 손잡이는 저 및 로마양식 터널 어딘가에 있다 지옥같이 깊은 저곳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난 이제 두 놈 다 회수하러 간다 니가 정말 있는지는 모르지만 널 위해 기도한다 부디 내게도 기도해주기를 자 우리 모두 눈감고 기도합시다 잘 죽으십시오 아마 성공하지 못했겠죠?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목표는 지도에도 표시되며 목표가 포함된 노트도 노트 리스트에서 눈에 띄게 표시될 것입니다 여기에 폭탄을 설치하고 뇌관을 깔아야 되는 그런 슬롯들이 지금 딱 보이네요 빨리 어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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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내려 음 잘 들어와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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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이따구로 되어있는거지? 아니 그리고 괴물이 불을 실어한다며 그러면은 소리가 나든 말든 그냥 랜턴을 계속 틀어놓으면 되는거 아닌가? 아 주베르 아 생활관이네 뭐였지? 어 뭐였지? 이건 뭐죠? 빈 병 던질 수 있다? 주베르의 마지막 일기 누구든 이 글을 보면 우리 지휘관 푸르니에가 내 옆에서 떨고 있다 공포에 빠져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다 같은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후퇴 후퇴 후퇴에서 이 괴물을 원래 있던 곳에 가둬야 한다 그는 도망친 다음 출구를 폭파시키려 한다 그 악마를 여기에 봉인시키려고 악마랑 우리 전우들을 말이야 자꾸 같은 말을 하는데 나도 영향을 받고 있다 똑같은 공포의 선아기가 나 역시도 집어삼켜지고 있다 이 글을 보는 누구든 일단 여기서 나가면 이 사람한테서 무기고 비밀번호를 알아낼 거다 거기에 가서 무전으로 연락할 것이다 그 괴물과 같이 여기 갇혔다면 무기고가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이제 남은 건 실행할 용기뿐 잠깐만 지휘관 푸르니에한테서 무기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돼요 무기고가 잠겨있군요 병사 생활관에 있는 통신실로 와야 한다 거기 숨어있어라 비밀번호를 방송할 것이다? 살아있나? 이 핀이 꽂아져 있는 거는 지금 그 탈출 힌트인 건가? 어? 이거 열 수 있... 오! 주베르의 일지 이상한 소리 1916년 7월 14일 한밤중 아까 전에 요상한 긁는 소리가 나더니 이젠 누가 주... 주 복도를 가로질러 달리는 듯한 소리가 난다 아마 레이나르가 몰래 숨겨둔 와인을 차 마시고는 취해서 그러는 거겠지 지금 나서는 게 낫겠다 끌고 가서 잠을 재우든 아니면 잘 구슬려서 한두 병 정도 나눠 마시자고 하든 7월 15일 다음 날이네요 차디찬 공포가 우리 혈관을 타고 흐른다 푸르니에가 대원들한테 대답하라고 다가쳤다 다들 레이나르의 비명을 듣기 전까지는 잠들어 있었다고 했다 당연히 그랬겠지 푸르니에가 감방까지 가서는 73014번 포로한테 대체 어떻게 감방을 탈출해서 살인을 할 수 있었냐고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푸르니에가 걱정된다 공포를 분노로 감추고 있다 그걸 대원들한테 쏟아내는데 나도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행동은 경멸만을 낳을 뿐이다 문득 레이나르가 비명을 지르던 순간이 떠올랐다 나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쉽게 죽을 수도 있는데 생애 처음으로 공격 명령을 받고 싶어졌다 이 뭔지도 모르는 공포보다 차라리 독일놈들의 수전 수천자로 총을 마주할 거다 그렇게 무섭다고? 사진 철문을 그냥 찢어버리네 중대 이거 서랍 여는 거 꽤 중요하구나 아이템이 되게 많네요 잠깐만 이거를 4번으로 해놓고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자주 확인해야 될 것 같애 벌써 이렇게 많이 달았어 어 이건 뭐지? 블랑 어? 어 뭐야 이거 당기면 터지나? 이게 뭐지? 이 아 왜 안 터져? 아 이거 모르겠다 난 멍청하니까 내가 이렇게 할래 엎 된 것 같은데 이제 한발남은거야? 시간은 얼마나 남았지? 하아.. 진짜 미치겠네 아이템은? 이거 내려놓자 그냥 무슬모인거 같애 야 기름만 안동내면 되는거잖아 그지? 그러면 기름 주슨거를 얼른 가서 넣어놓고 오자 뛰어 아 근데 초반에 기름 다쓰면 굉장히 골치아파지려나? 아아 나 이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얜 또 왜이렇게 어두워 누가 불 껐어 이거 기름 수류탄 잘 안쓸거 같은데 수류탄 집어넣고 휘발유 두개 땅땅 해가지고 불 끄지마 불 끄지마 끄지지마요 오케이 충분해 다시 맞추고 그렇지 아이 넉넉하다 좋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불이 켜져있는 동안 불이 켜져있는 동안 아주 열심히 뛰어댕겨요 아니 여기는 불 켜지는데가 없어요? 이렇게 총을 아이 왜 타임어택이 됐어 게임이 아니 뭔소리야 왜 문의 모 signed 빔 이 여보 감사합니다 3 무슨 소리야 이 고무양에서 나는 건가 어? 어? 반류발류 휘발유? 영이고요 망치고요 참 여기 뭐가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게 있거든? 이게 뭐지? 흐어 흐어 으아 으아 뭐에 당하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죠? 데리즈 2 4 3 4 이제 인벤토리에 더 많은 아이템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한 칸! 화가 막나 대리지 왜 막 이상한 그림 그려놨지? 때리고 싶게? 라리의 보고서 5월 15일 이병 라리 수신 푸르니에 및 블랑셰 제가 직속 상관들께 보고했던 걸 그대로 보고하고자 합니다. 5월 14일 어제저녁에 전 공병대를 도와 로마 양식 터널의 지도 작성을 도우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터널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면서 전 터널벽을 타고 흐르는 이상하게 빛나는 액체가 있는 걸 눈치챘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땐 터널벽은 온데간데 없더니 저는 넓디 넓은 어둠 한복판에 서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멀리 희미한 빛이 저를 오라고 부르는 듯 했었습니다. 그 사이로 흉측한 형체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눈을 깜빡이자 그건 사라졌습니다. 전 다시 터널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전 제가 본 게 백일몽 같은 건 전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생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소름끼치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치 제 일부는 아직도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말입니다. 계속해서 제 시야 끝자락에서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도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병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보통 군대에서는 하아 새끼 또 꾀병불이네 이 이 자식이 벌써부터 빠져가지고 이거 병이야? 잠깐만 이거 병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조명탄. 긴급상황정. 시끄럽고 밝게 빛나는 불빛으로 신호를 보낸다. 던질 수 있다. 보통 그러죠. 군대는. 병가 절대 쉽게 안 내주지. 방정비 좌측 상단으로 옮겨달라고? 아 글씨가 가리는구나. 아이 죄송합니다. 불 켤 수 있다. 하 좋아. 여기 생활관은 다 봤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봤던데고. 아니 생활관 되게 많네? 푸른 이에. 아니 괴물이 나오려는 거야? 안 나오려는 거야? 괴물을 사살하라. 트랑블리에 사망 이후 벙커는 혼돈에 휩싸였다. 통작권을 내가 다시 맞고 대원들을 분대형으로 집합시켰다. 그 괴물놈을 쫓아 사살할 것이다. 대원들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한다. 총알로는 절대 죽일 수가 없고 단지 시간만 벌어줄 뿐 그 후에 괴물놈이 더 화가 나서 덤빈다고 한다. 약간 그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생각나네. 모든 무기는 그냥 다 임시방편인 거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겁쟁이놈들. 명령을 내려 대원들이 마땅히 할 일을 하게 했다. 사냥하고 죽이는 일. 만약 실패한다면 그 괴물놈의 검은 발톱보다 끔찍한 운명이 뭔지 알게 해줄 것이다. 무기고 보안 강화를 지시했다. 무기고를 걸어잠근 다음 이 충격적인 일을 철회한 놈을 찾아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프랑스를 위하여. 죽었어? 야 이 미친 아니 와 와 죽는 거 한순간이구나. 하 와 이런 와 얼굴 한 번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렸네? 아 와 아 구멍에서 연기가 나섰었다고? 아 그거 괴물의 입김인가 보지? 다시 복구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저장을 자주 해야겠어. 그리고 손이 나는 거는 확실히 조심을 하자. 나는 뭔가 특별한 그런 등장 신이 없지 않는 이상 계속 안 나올 생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문서도 다 모으자고 어 문서는 모은 상태 그대론가? 아닌 듯? 다시 먹어야 되나 보다. 이 사진은 뭐지? 메트로 땅강아지 느낌 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공병대가 우리 무기구 내부를 뚫고 로마 양식 터널에 진입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입니다. 견고한 구조의 깊은 위치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전 회의적이었으나 확실히 독일군 전선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터널 안쪽에서부터 9월까지 대규모 공격 개시를 위해 준비를 갖출 것입니다. 참고사항 터널 안쪽에서 항아리 몇 개 라틴 문언 기타 등등을 발견했습니다. 후대를 위해 유물 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책 갱신사항 시 추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이게 암레시아는 또 특성상 공포게임도 엄청 잘 만들었겠지만 스토리도 되게 좋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언들 웬만하면 다 읽을게요. 어제저녁 공세우 독일 제2연대 4보충대 소속의 독일군 병사 20명가량을 생포했다. 이 때문에 우리쪽 감방이 꽉 들어찼었다. 한 명을 제외하고 되도록 빨리 캠프될 쪽으로 포로들을 후송시킬 것을 추천한다. 73014번 포로를 남겨야겠다. 잡히기 전에 군복무에서 계급장이랑 휘장을 떼어버려서 현재 계급불명인 상태다. 잡힌 후에도 진수로 거부 중에 있다. 어떤 중요인물이나 또는 위관이나 연관 정도가 아닐까 추정한다. 일단 동료들한테서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입을 열게 될 거라 본다. 좋은 조언이 있으면 환영한다. 잠금새를 열고 왜 장난하나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사람을 설레게 하지? 막? 응? 여기서 죽었지? 내가 읽었던 문서 우기고 보안 강화를 지시했다. 개무서우니까 막아두자. 안 막아지네.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지? 이거 왜 안 열리냐? 어? 저 연기난다. 아니 애초에 계속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괴물인가?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고 계속 저렇게 입김만 내뿜는 친구일지도? 아니면 지금 초반이라 그런 걸지도 모르겠고 저장하자. 저장 저장 여기 삼광탄있네요? 삼광탄있네요? 저장 저장 그래 저장부터 하자 아 개무서워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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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야? 기름 넣고 기름 넣고 됐어 다시 맞추고 근데 밧줄은 못 먹어요. 내 먹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장식용? 여긴 뭐지? 아 여기 내가 아까 아이템 먹었던 것이구나.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해야돼. 아 근데 생각보다 둘러볼 게 되게 많다. 시간 너무 적박한데? 왜구 왜 왜 안 열려? 아이씨 물품 보관실 어? 여기를 통해서 갈 수 있나 본데? 쥐다. 엄마야 부서졌네? 열고 열고 돌리고 이게 켜진 거였구나. 괴물이 이 소리에 반응하는데요. 나 인벤토리는 여유가 있네. 이거 무슨 수류탄이지? 가스 수류탄이지? 가스 수류탄 던지고 몇 초 뒤에 유독 가스를 방출한다. 여기 졸라 무서우니까 아직 문 열지 말자. 괴물이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 수류탄 고맙습니다. 9th of July. 저는 이 시간을 잘 모르고, 밤이 흘렀고, 아직도, 물론, 아무 말입니다. 그 사령관에서, 저희들에게 물고, 저희들에게 물고,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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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augh, drink, argue God knows what I've done I wonder if his judgment could be worse than my own 뭐 뭐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그 죄책감을 글로 쓴 건가? 뭐야 이거 왜 또 잠겨있어 아 비밀번호? 클레망 어어? 아까 내가 아까 그 비밀번호 먹은 거 아 나 그 시체 시체한테서 안 얻었나 봐 아니 왜 안 가져 이씨 어디였지? 여깄다 대리질 2434 야 아까도 2434였냐 근데? 비밀번호 왜 판마다 달라지나? 아 근데 너무 무서워 지금 분위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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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뭘 본거지? 야 여기다 수류탄 던져볼까? 재밌을 것 같애 해보자 어? 어? 아 야 미친세! 아니 이게 좌클릭을 누르자마자 그냥 던져버리네요 냅다 어? 도장하고 그리고 뭐 대리질 대리질 거 써보자고 긴급 봉쇄 마우스를 회전하여 핸들을 돌릴 하아 그래 그럼 그렇지 공포게임에서는 뭘 바라면 안돼 이 긴급 봉쇄를 열어야 되는구나 여기를 걸어주고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다리 히마리가 없지? 야 이 정도 높이에서 이거 못 올라감 완벽하게 지금 수평을 이룬 곳에서만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 대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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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질질질질 여깄다 대리질 뭐라고? 비밀번호가? 2434 퀘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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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 난가요? 퀘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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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것도 인벤토리 먹네 퀘스트 아이템까지 긴급 봉쇄용 손잡이 흡 흡 흡 사진 흡 환풍구를 뜯어내고 있는 장면이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관물대에 되게 각각의 사람들의 아이템이 많이 들어있거든? 여기를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군번주를 얻고 비밀번호를 알아낼 때마다 여기를 와서 열어야 되나 봐요. 4604 오클레르 인벤토리 아이템을 더 탐을 수 없습니다. 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벤토리 부족현상? 공포게임에서까지 이런 거를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참으로 빡치는군요. 정비병 스타포르 랑베르 랑베르? 랑베르가 그 사망한 천사 전우지? 그리고 앙리 클레망이면 빽상실증은 나잖아. 아 나 기억상실증 걸렸댔지. 어?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해보이는 쪽지가 있네요? 이거 스토리 관통하는 뭐 중요 아이템이지 않을까? 비밀번호 나중에 알아내봅시다. 언젠가는 알아내봤지. 그리고 역시나 기름이 굉장히 희귀하네요. 기름이 없어요 아 나 이거 진짜 계단 올라가는거 못올라가는거 개빡치네잉 삽입 이제? 돌려주기 열었다 좋아요 이제 빨리 돌아가서 저장 한번 때리고 인벤토리 정리좀 하자 이렇게 넣어놓고 솔직히 안쓸거 같잖아 그치? 안쓸거 뻔해 난 맨날 아이템 아끼다가 불러오기 하는 한이 있어도 나 저 아이템들 안쓸거 같애 이 괴물은 또 여기있네 여기도 아직 다 안둘러봤잖아 하 둘러볼거 뒤지게 많네 레이나르 하나 잠겨있네 이런 개쓰레기임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어? 야 뭐가있네요? 뭐 이런걸 찍어놨어 정신병자야? 너무 어둡다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은 없어보이고 뭐 이걸 치워서 옆방으로 들어간다거나 하는거는 없는거 같애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냐는거지 부셔? 이게 뭐가 쇠창살 같은게 있는 수류탄을 던져볼까? 이게 되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될거라며 그지? 그러면 수류탄이 안될 리가 없잖아 저 나약해보이는 나무문을 가져와보자 수류탄을 이런 잠겨진 곳 여는 용도로 쓰는 황금 열쇠라면 아까 수류탄이 터졌잖아요 어? 그럼 수류탄이 없나? 아니야 수류탄 하나 뭔 소리야 아니 이 미친상자는 아까부터 계속 길을 막네 개패고싶게 저기 가있어 수류탄 하나 있어 어 있잖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왜 없는척해 졸라 속상하게 왜이래 사람 자꾸 그렇게 혼란스럽게 할거에요? 벽돌로 부숴보라고? 아 그럴까? 수류탄은 너무 낭비인가? 근데 여기가 어디죠? 잠깐만 여기가 아닌데? 여기다 근데 벽돌이 어딨지? 아무거나 던져보자 아아 그랬어? 아 잘못 눌렀다 꼬옥 던져 나왔냐 지금? 나왔네 나오셨네 졸라빠르게 튀고 저장하기? 아니 근데 기름 아직 다 안떨어졌는데? 야 잠시만 불 무서워한다며 오 어? 저기 이거 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 아니에요? 들어와 총알이 없어 그냥 가나? 갔다 아 다행이다 야 총알 한발이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갔냐? 한발 맞으면 일단 도망은 가는데 총알 자체가 엄청 희귀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게 좀 아깝긴 하네 아 이게 좀 아깝긴 하네 아 소류탄을 여다가 써야돼? 결국엔?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맞나? 레이나를 개인적으로 네가 터널 쪽에 약간 보안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 약간? 야간 보안을 지난 이틀 밤 동안 야간 순찰 근무도 아닌데 생활관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또 한바탕 파괴 공작 같은 소란 피우고 싶진 않단 말이지 킹글뽕새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오면은 대리지를 찾아라 물품 보관소 안 그 친구 사물함에 필요한 핸들이 있을 거나 블랑쉐 어?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봐 어떻게 끊지? 야 그리고 애초에 붕는데 를 쓸 일이 있어? 괴물한테 잡히면 무조건 한방인데? 아 그리고 총알이 있었네? 장전 좀 합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니 소나는 소리야 이게? 아 그냥 병 오브젝트가 낑겨서 나는 소리인가봐요 추정사항이 거의 맞는 것 같다 먼 터널의 마법이나 악마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놈들이 원인이다 분명은 몇 주간 파괴 공작을 계획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백을 받아내야만 한다 이따위 배신행위를 가만히 놔둘 수는 절대 없으니 말이다 일단 여기 쇠사슬 못 먹은 쇠사슬 사물함이 있다는 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뭔가 중요한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뭘 던져야겠죠? 그냥 밟으면 아주 삽될 것 같으니까 아니 야 이 미친 이거 조명탄이라고 하지 않았어? 불이 붙는데? 어 언제 꺼지지? 어... 불도 좀 있으면 꺼지는데? 어... 이제 꺼지나? 아 나 점프 있구나 아 나 점프가 있네 생각해보니까 뭐야 아 밀어서 여는 거구나 여기가 어디죠? 간부식당 근데 진짜 시간 없는데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네? 잠깐만 여기 우리 다 봤던데인가? 그러면? 다 봤던데네 문이 열려있네 지금 보니까 여기가 소각로고 그죠? 어? 잠깐만 그러면은 난 여기를 안 봤었네? 서랍이 있는지 몰랐지 레이나르 하사의 시신 다소의 열상 흉강이 완전히 찢겨나감 모든 갈비뼈의 금이감 반복적인 머리 강타로 인해 두개골이 파열됨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불 꺼진다 불 꺼진다 괜찮아 괜찮아 야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서랍 같은 거 안 연 거 있나 좀 봅시다 음 안 열었죠? 불 안 켜지네 불 꺼진다 여기가 맨 처음 장소인가? 우리가 일어났던? 음 맞네 오케이 상태 파악했구요 이케 이 게임 목적은 탈출이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여기 쇼컷을 만들어놨지? 일단 가자. 어, 기름이다. 연료통을 장착하고 사용하면 바닥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부쉐르. 공사사고. 아, 로딩이 있었네요? 본짝이야. 불을 켤 수 있나? 어, 잠깐만. 잠깐만. 쥐새끼들은 꺼져버려. 어? 저 쥐. 어떡하지? 여기 쥐가 있는데? 어? 큰일 났다. 일단 숨을 자. 그냥. 안 들키겠지? 안 들키겠지? 안 들키겠지? 안 들키겠지? 가라, 제발. 그냥 가라. 제발 그냥 가라. llega. 딴위 preacher? 어? 나는 뭐 når moral에 certificate. 오, 여기를 숨는 곳이 있었네? 다행이다. 안 mort각으로 되었 carga. 지나간다 여기 지금 불이 꺼져서 그런가? 이제 계속 돌아다니나 봐 아니 발자국 소리 진짜 졸라 무서워요 이 상태에서 불을 켜도 될까? 과연? 이렇게 가까운데? 아 이거 어떡하지? 가야되는데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 갔다 갔어 어 이거 어떻게 떼지? 뗄 수가 없네 일단 군번줄 코르시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아 나 여기 또 조명탄 이거 연결돼있네 이거 환장하겠네 돌아가서 저장을 하던지 뭐로 하던지 하자 여기 너무 위험하다 이건 뭐지? 어? 수료탄 나이스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나? 하아 못 들어가네 이 구멍 막을 수 있냐고요? 이렇게라도 막아놓을까? 아무 소용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인벤토리 아이템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잠깐 내려놨다가 이걸 집었다가 조합했다가 다시 집어주기 이오옵 헥? 야 쥐 짱 커 구워먹으면 한 끼 식사 뚝딱이겠는데? 어? 기름이 있네? 붕대 당장 버려 솔직히 제일 쓸모없는 아이템이 붕대 같아 여기 쥐새끼들이 최근에 변한 거 눈치챘나? 맹세컨대 터널을 뚫은 이후로는 녀석들이 더 못생겨진 것 같다 마치 뭔가 뒤틀렸다거나 그런 것 같달까 그리고 확실히 더 사나워졌어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니라고 해줘 아니 붕대만 겁나 많이 줘 가장 쓸모없는 아이템이라는 게 점점 증명되고 있죠? 시체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고 있는 병사의 모습이네요 어? 이거 기름 짱 많은데? 붕대 바로 버리기? 하나를 더 버려야 되는데 그럼 수류탄을 포기해야 되는데? 일단 수류탄 포기하자 이거 기름은 못참는다 기름이 약간 그 세이브 포인트처럼 몰려있네 아 그리고 내가 여기를 그 폭발 로 연 곳이잖아 평범한 방이 아니었단거지 기름 좀 넣으면 괜찮아지지 않을? 이거 그냥 가면 큰일 날라나? 어떡하지? 어 야 나 이거 그냥 못까나본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그럼 기름을 하나 버리고 수류탄 갖고와 아 이게 맞나 근데? 기름 뿌리고 태우기? 이건 또 뭔 소리 난가? 잠깐만요 야야야야야야 왜그러니 왜그러니 총알 얼마나 남았지? 총알 얼마나 남았지? 한발 1 1 1 1 1 1 1 2 갔어? 어 자 됐다 아 야 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 내가 의자 건드는 소리에 얘가 반응했나봐 야 세이브가 진짜 자비가 하나도 없는데? 나 어디서부터 해야 돼? 여기서 바로 문 앞에 기름이 있잖아 이런 소리를 내야 한다는 굉장히 무서운 조건이 있지만 아 소화세요 여기로 올려나? 그냥 가면 좋겠다 진짜 진심으로 추적자가 항점을 발동시키게 만들기 도전과제가 성공했거든? 그러면 저 친구가 소리를 듣고 가까이 와버리는 바람에 불을 밟았나봐요 어 나이스 오히려 좋아 자 기름 짱만 줘? 지금 이렇게 된 바람에 저 친구가 그냥 바로 가버렸는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기름만 들고 빠르게 돌아가면 쥐가 없을거 지 않을까? 가볼까? 아 쥐 있는데? 그냥 가보자 강행 돌파 해볼게요 바로 물어 뜯길거 같은데 야 어쩌 한 마리밖에 안 도망을 안 가네? 아이씨 아 잠깐만 와 아 이런때에 붕대가 필요하구나 아 아픈데? 총알이 없어 여긴 어디야? 아 아 간부식당이네 일단 무사히 돌아가기만 하면 돼 세이브하고 기름 넣고 새 출발하는 거지 맑은 공기 마시며 아주 행복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 거예요 다 찾았어요 봐봐요 닿았잖아요? 아 여기는 불이 무조건 들어오네 좋다 좋았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기름 넣고 아 붕대를 쓰자 내 상태는 이게 지금 HP 총 5칸이고 거기에 3칸이 까인 것 같다 제 예상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고 일단 기름부터 붓자 됐어? 오케이 시간 맞추고 아 이거 켜야 되는구나 따로 가자 시 맞추고 빨리빨리 후루룩 there 내 상태는? 아주 멀쩡해? 개띠 여기 아니잖아 아닌가? 저 저기 맞나봐 빨리빨리빨리빨 빨리빨리らい 렐랄랄랄랄랄랄랄랄랄 빨리빨리빨리빨리랄랄랄라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랗 뭐야 얘네 왜 안가 얘들아 아니 일단 여기 이거 어...여기 이 방도 좀 봅시다 이번이 내 번째 와인 재보급 정식 요청이다. 저장고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배급을 빡빡하게 시행하면 대원들이 뭐라 반응할지 걱정스럽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불만사항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데 말이다. 군대는 사기로 돌아간다. 그리고 사기는 와인으로 충전시키지. 초기 요청은 와인 10박스였다. 이제까지 족박스 받았다. 반드시 처리해라. 가스다. 이거 쏘면 터질 것 같은데? 아 이게 확실히 쇠사슬 절단기 같은 게 있나봐요. 그렇구만. 쫓아오지 말고. 점프. 아야. 아야. 아이 또 또 다쳤네. 시체에 기름 뿌리고 불을 붙이래요. 아. 아. 그러면은 애들이 안 꼬이나? 오케이. 나중에 해볼게요. 근데 불을 어떻게 붙이지? 일단 바로 사용. 조명탄? 내가 봤을 때 조명탄은 기름을 안 해도 불이 붙을 것 같거든? 불이 너무 세서. 확실히 괴물이 소리가 나도 뛰쳐오진 않네. 불이 켜져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왔.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오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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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당신은 부상당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혈의는 특정 생명체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네? 실왕. 시라임? 풍, 풍, 풍대. 풍대 쓰지마. 어차피 다 또 다칠 건데 저기 지나가면? 들어오나? 아니. 불 켜진다고 완전 안심할 수가 없네. 불 왜 켠겨. 가발 가라 어? 브금이 사라졌어 이제 갔나봐 쥐들이 다 사라졌 야 뭐야 뭐야 와 야아아아아아아악 뭐야 넌 와아 나 지금 손 만신창이 사용 야 야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가버리기 비키세요 수고용 오오케이 됐어 나 완벽해 완전 안전해 아 여기에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었구나 밤이어서 잘 안 보였는데 아 아 저기로 어떻게 들어가지 쥐들이 여기로 오네 내가 다쳐서 그런거야? 야 대박이다 헉 계속 돌아다녀 쥐들이 계속 돌아다녀 쥐들이 너무 가까이 붙지만 않으면 애들이 공격은 안하네 아 아 뭐야 잠겨있어 어 돌리는 소리에 반응했나보다 아 하 진짜 게임 너무 막막하다 이건 뭐지? 야 방금 뭘 먹은거죠? 이게 뭐 이게 뭔지는 알려줘야지 샷건 총알인가? 샷건 총알인가? 숨을 수 있는 공간 망치가 있네 가벵 크리스트 교식 장례를 약속했지만 이해해주길 바란다 이 쥐새끼들은 도대체 멈추지를 않아 네 몸을 다 뒤덮었어 이빨 발톱들 멈추지를 않았다고 조상님들께서 부정한 것들을 처리하시던 방식대로 했다 놈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싹 태운 다음 남아있는 것들도 다 태웠지 천국에 무사히 도착했으면 날 용서해주기를 난 저 악마놈이랑 같이 이 지옥에서 남아있지 놈이 곧 나한테도 오겠지 난 안다고 니가 죽기 전에 제안한 대로 토치카로 이동할거다 만약 위에서 보고 있다면 지켜봐 주기를 어? 화염병? 화염병 만들 수 있구나 야 빈병에 천 엮으면 천을 넣은 빈병 빈병 속에 천을 넣어놓았다 던질 수 있다 근데 이런다고 불이 붙겠냐? 기름을 부어야지 지옥 8758 이거 비밀번호 바뀌는지 안바뀌는지 모르니까 좀 적어놓을래요? 기름병 기름으로 가득 찬 병 던질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이거랑 합치면 어떻게 되고 이거랑 합치면 어떻게 되지? 이거랑 합치는 게 맞지 않냐? 아 이렇게 합쳐도 화염병이고 이렇게 합쳐도 화염병이면 이렇게 합치는 게 맞겠네. 화염병. 즉석에서 만든 발화용 장치. 충격을 주면 깨지고 불이 붙는다. 불을 따로 안 붙여도 되네. 좋아. 무기를 얻어버렸구만. 아 사용하려면 라이터가 필요하대요? 아 그러네? 사용하려면 라이터가 필요합니다. 아니 충격을 주면 깨지고 불이 붙는다며요. 불을 붙이고 충격을 주면 깨지고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충격을 주면 깨지고 불이 붙는다며요. 설마 걔 헷갈리게 써놨네. 넌 왜 이리 와! 너 왜 자꾸 이리 와? 여기가 승이 났네? 죽일까? 죽일까요 마스터? 그걸 왜 너희들한테 물어보고 있을까 나는? 얼마나 남았지? 아... 진짜... 계속 이리 오는데? 야 이게 뭐야? 원래? 쥐들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어? 애들이 나 공격 안 했어. 어어어엉 왜 달려... 어어어어!!!! 요 야 요 요 요 à 달려오는데? 이건 옥기야 설마 여기로 나오나? 아니다 붕대가 지금 절실이 필요해요 기림나 이거랑 이거랑 합쳐? 야 근데 잠깐만 이거 기름 한 병을 다 쓴다고? 이걸 다 쓴다고? 그럼 개오바세바이야바 난린데 한번 해볼까? 와 와 한 병 날렸다 진짜 가성비 쓰레기다 아니 난 한 통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진짜 이게 맞습니까? 게임 난이도 인벤토리 아이템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뭔데 버려봐 이게 뭐야? 강목이야? 엥? 사용하려면 조금 더 제작해야 됩니다? 뭐랑? 도대체 뭐를 위해서? 도대체 근데 나 이제 조금 더 물리면 죽는 거 아니냐? 아이 기름이 또 그래도 여기 많이 있네 일단 나무막대 버리자 아 아 횃불 같은 걸 만들 수 있으려나? 야 여기로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 그 그 그 그 쥐가 너무 많다 음 가지말고 왜 이렇게 어두워? 저거 뭐야 뭐야 주제에 쥐라고 치즈 먹고 있는 거야? 아 지금 괴물 나오는 소리 들리는데? 와 여기 어디야 맵이 왜 이렇게 넓어 아니 세이브는 있기는 해요? 저기 말고? 오? 와 진짜 미치겠다 게임 야 일단 돌아가자 안되겠다 잠겼어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야 기름을 나눠서 쓸 수가 없는 것 같고 아 근데 아니 불을 피울 수 있는 걸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정도면? 핫! 아악! 이게 아닌데? 아니 내가 어떻게 점프를 하는데 내 발목을 물 수가 있지? 애들은 아주 많이 굶주렸구만 여기 맞아? 수류탄으로는 제거를 못하나 보죠? 수류탄으로는 제거를 못하나 보죠? 아니 수류탄으로는 제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고기를 쓸 수 있는 아 내가 지금 뭔가 게임 플레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무 뭔가 안 풀려 너무 오가야 고기를 사용하면 쥐들이 그쪽으로 몰리게끔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일단 조금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은 일단 진행을 해야되는 곳으로 가자 그치? 우리가 지금 오클레르 부쉐르 지로 야 이거 얻다가 쓰는 것 더라 여기가 철거고 저쪽 저기로 가야되는 거잖아 우리 아까 손잡이 먹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부쉐르 부쉐르 공사사고 이거 왜 열려있지? 아 인벤토리가 없어서 못 먹었지 아 이거 인벤토리 아니야? 이거 응급도구 전장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사용가능 적절히 사용하면 대다수 부상병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다 최상급 치료제인가 보네 부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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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0 4 4 5 뭐라고? 9 어? 여기까지 쫓아왔어? 저 미친 이거 뭐야 벽돌이야? 이제 인벤토리에 더 많은 아이템을 담을 수 있습니다 나이스 그 다음에 빨리 지로 8758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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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8 이게 뭐지? 라이터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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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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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이거 무제한인가? 아닌가? 근데 이번에 놓고 써보자 개크네 진짜 저거 오케이 일단 이걸 얻었다는거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연병이형을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연병이형 갖고 옵시다 저장 이거는 집어넣고 이거를 꺼내서 붕대를 만들어주고 우리 연병이 하나 꺼내주고 아 근데 라이터도 또 이걸 먹네 야 이제 회중식에 필요 없지 않니? 어? 기름이 얼마나 남았던 그게 뭐가 중요해? 인벤토리 포기해 손전동도 집어넣어버릴까? 아 그건 아닌가? 아니야 난 어둠 속에서도 잘 살 수 있... 아니야 이건 개호반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선 넘은 것 같고 수류탄을 집어넣고 붕대를 쓰자 자 그리고 화염병을 쓰려면은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은 라이터를 들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불을 붙일 준비를 하네 조정하고 아니 그리고 애초에 라이터가 있으면 잠깐만 애초에 라이터가 있으면은 손전동을 쓸 이유가 없지 않아? 라이터 미약한 빛을 내잖아 조용히 불을 켤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자 진행 루트대로 가보자고 우리가 너무 엉뚱한 곳으로 먼저 가버려서 진행이 요상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로딩 무사히 세이브를 했으니 왜 또 안열려? 어어 어? 왜 또 아이씨 짜증나게 하네 어어? 여기도 안열리는데? 무슨 소리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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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랑 빈 병을 합쳐서 아 근데 기름을 넣어야 되는게 너무 큰데? 그렇지 않아? 야 그리고 지금 불 꺼졌지? 하 여기로 잠겼어 여기로 걸어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 막다른 곳인데요? 준비? 어딘가 어딘가? 들어와봐 들어와봐 조용히 좀 해! 어? 저기 절단기 있어 조용히 좀 하라니까?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저거 어떻게 가져가 야 근데 무기가 없지 않냐 이제? 이거를 불을 붙일 수 있을까? 애초에 라이터를 들지도 않네 어? 아 왔다 왔다 큰일났다 여기 뒤에 이렇게 숨어있으면 안 보이지 않을까? 라는 조그마한 기대를 해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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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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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로 오셨나? 와... 야 이동하는거 보인다 신기하다 왜 안넘어가지지? 밀어 밀어 설마 이리로 오나? 아니 왜 자꾸 왔다갔다 해요?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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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인다고 갔냐? 아니 이게 잠겨져있는 문은 많고 열 수 있는 방법은 수류탄밖에 떠오르는게 없으니까 진짜 미치고 바짝 뛸 노릇이에요 어? 저기 환풍구가 있네? 환풍구 일단 이거부터 읽어보자 기억하기 쇠창살을 치우고 싶으면 관리실에 스탑포르 시설 정비병한테 특별 렌치를 요청할 것 거기 가면 도대체 왜 쇠창살이 이 거지같이 특별한 나사를 박아놨는지도 물어볼 것 겁나 비효율적인데 말이야 이 병이 의견을 제시하네? 잠겨있고 그래서 글로만 몰래 적어놓은건가? 아니 이거 어떻게 열어 뭐야? 야 이 미친 게임 아 진짜 진짜 야 게임 재밌네 사라질때까지 기다리자 설마 여기로 오겠어? 별거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지? 갔다 아 개오바야 진짜 게임 아 게임 진행 좀 하자 내가 이런 이런 은신게임 이래서 안좋아해 계속 기다렸다가 갔나 하면 다시 나타나고 갔나 하면 다시 나타나고 이런 갔나 쉐이를 봤나 갔나 하면 다시 나타나고 야 왜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이게 좀 많이 위험한거 아닌가? 어디로 숨어야 되지? 제발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 나 봤냐? 아 와 야 상자 위로 점프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상자 위로 그냥 손을 집 넣어가지고 죽여버리네 차례를 잘 됐어 화염병 좀 아까웠는데 생각해보면 진행한 정도는 거의 없네요 이제 불이 있으니까 좀 여유롭게 할 수 있겠다 야 여기에서 계속 시간만 보내가지고 벽돌이 있네 어 벽돌 뒤에 탄이 있네 이 벽돌을 가지고 문 부술 수 있지 않을까 어? 부술 수 있어 좋아 아 왜요 아 이리 올 것 같은데 나왔는데 이거 누가 봐도 너무 잘 보이잖아 위치가 아 이거 어디로 숨어야 되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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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나가라 왜 이리 와요 그냥 간다 아 못 봤나봐 와 진짜 다행이다 와 세상에 사랑해요 저 똥 싸 지르는 것 같은 저 소리가 숨는 소리야 아닌가? 숨는 소리 맞지? 응 올라가는 소리 갔다 나이스 이 지도는 행정실에 있는 지도에 덧붙여질 것입니다 오? 아 지도를 찾아서 이어붙일 수 있구나 야 이 벽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미리 꺼내놓자 와 이동척도 개내린 것 봐 뭐야? 괴물 이리 오는데? 어? 이거 포로가 소리 지르게 만들어서 괴물이 철창 뜯게 만들어볼까? 온다 온다 계속 소리 지른다 올라가버렸는데? 아 왜 이리 나와 잠깐만 왜 이리 나와? 아 야 나 낑김 와 야 철창 철창 부수네 엥? 왜 절로 가죠? 아 뭔가 이상한데? 이거 이 빈 병을 저쪽에다가 던져야되나? 아 근데 문이 뭐가 부서진거지? 문 부서진거 없는데? 저기 친구야 이 표시가 뭐지? 목적이 갱신된 건가? 얘 묶여있어서 뭐 그걸 꺼내달라 이렇게 요청은 못할 것 같고 아 이 철창 다 들어갈 수 있나본데? 안쪽에 아이템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병 던지는게 맞나봐 반응이 없는데? 어? 나오는 소리 들려 이리로 나오나? 아니 포로가 젖다위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문을 안 부수고 그냥 가지? 아니 게임이 억까네 이거? 야 아니 소중한 기름이 계속 닳고있어 하아... 어떻게 해야되나? 앗 잣댐... 이걸로 철창문을 열어보자 제발... 제발... 그 말만 지금 몇 번째냐 아 이리 나온다 또 아니 생각하는 건 웬만한 건 다 된다며 생각하는 웬만한 건 다 된다며 어 인벤토리 나이스 오 나이스 왜 이리 오는 거 같지? 아 진짜 게임 개허가해 아 잡혔어 폭발물 통을 포로 앞에 있는 철창 앞에다가 두고 막다른 길에서 괴물을 유인해 볼까요? 또 좋은 방법인 거 같긴 한데 근데 폭발물 통이 어디 있었어? 난 못 봤는데 플레임 님이 숨은 데 쓴 워크 통이요? 아 그게 폭발 통이었냐? 제발 그냥 갈아 제발 그냥 갈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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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절 부셨어? 야! 아니 책상을 부셨어! 참고기? 미친똥 게임 아 진짜야! 이게 게임이야! 계속 뭔가 인벤토리 볼 때마다 왼손을 이렇게 드는 게 마치 내 왼쪽 눈에 흑염룡이 미쳐 날뛰고 있어서 그거 억제하려고 손으로 가리는 것 같달까? 좀 묘해 크흑 또 내 왼쪽 눈에 흑염룡이 날뛰는군 왼손 아니고 왼쪽 눈 이번에는 벽돌을 그러면 지금 지금 던지지 말까? 어차피 저기에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아이템은 철창 그 쇠사슬 부술 수 있는 커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이게 터지는 통이라 이거지 그 쇠사슬 부술 수 있는 조용히 좀 해라 어 이거 왜 안 열려 어 이거 원래 안 열렸냐? 어 이거 왜 안 열리지? 이거 부숴면 무조건 나오게 설계해 놨네 그냥 쭉 가볼게요 막다른 길이네? 수류탄 혹시 몰라 장착해 그냥 유독가스 뿜으면은 그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연병 연병 뭐야? 내가 보여? 야이 꺼져아악 빨리 가 아 아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아아아아아아아아 내 HP 빈사상탯? 아 무거워 오 다 부서졌고 여기에 구급상자 있죠? 바로 사용? 유아 알차게 회복하네 완전 깨끗해졌고 하아 기름통 야 지금 그냥 합쳐버리자 급한데 뭘 생각해 안 그래? 근데 여기도 수류탄 있는데 진짜 지랄이네 어? 뭐야 옆에 있는 폭발물이 같이 터졌어요 이거 뭐라고 써있는지 다시 읽어보자고? 관리실에 스타포르 시설 정비병한테 특별 렌치를 요청할 것 관리실에 스타포르 시설 정비병 왜 괴물이 저기서 나와요? 아 나 벽에 꼈어 뭐 이런 데에서까지 벽에 끼냐 진짜 갓겜이 틀림없습니다 이건 상대를 개빡치게 만드는 갓겜 어? 이거 올라가는 소리 아닌가? 갔냐? 올라갔어? 아니 아닌데? 불이 안 깜빡거리면 간 거네 불이 깜빡거리면 아직 있는 거고 여길 부수고 나왔구나 여길 부수고 나왔구나 야씨 인벤토리 좀 넉넉하다 근데 이거 하 재밌다 그냥 다 부셔 다 부셔 이리로 나오네 나 이제 공략하는 법을 좀 알겠어 저쪽을 부셔서 괴물을 소환하고 그 사이에 다른 곳을 보는 거야 개빨리 뛰어서 저장하고 저장하고 다시 뛰어 시간 아까워 죽겠어 저기에서 기다리는 거 애 없어질 때까지 이제 지금 가면은 없겠죠? 근데 이걸 어쩌나 또 폭파시켜야 되는데 어? 저 멍청한 괴물이 여기도 폭파시켰네요 나이스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이템? 헐 아무것도 없네 회복약 저게 그리고 어후 이거 언제 다 치우니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짝대기는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건지 모르겠어 짝대기랑 천이랑 조합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일단 여기는 대충 다 본거 같은데 이거 벽돌 가지고 저쪽 문 부수자 개먹없다 어? 이번엔 괴물이 안나오네? 여기 숨을려고 했는데 여기 숨을려고 했는데 여기 숨을려고 했는데 지도 갱신하고 간수장 사무실 간수장 사무실 문서 수발실 취조실 간수장 사무실이 빨간색으로 되어있고 여기가 잠겨있어 감옥 창고 여기 맵은 이게 다네요? 어 다 확인했고 여긴 뭐가 없네? 여긴 뭐가 없네? 오케이 자 가서 세이브하고 오겠습니다 세이브하고 제가 실험하고 싶은게 있어요 지금 이 게임에 유일한 장점이 뭐냐면 스테미나가 없어 계속 뛰어도 돼 주인공이 안 지쳐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바로 돌아가서 가 아니라 인벤토리 정리 좀 하고 가자 랄랄라 랄랄랄라 어 인벤토리 열여석 창고도 제한이 있네? 하... 장전 자 띄워주고 나 진짜 제일 궁금했던거 일단 저장 우리 저장했지 빨리빨리 다니자 뭘 안전해 너 이제 곧 뒤졌어 불 꺼졌다 부서졌냐? 아 이거 어떡해요? 튀어 이게 지금 목적이 저... 친구가 죽으니까 갱신됐거든? 그러면은 그냥 쟤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보자 고렌노 철창 튼튼됐으네 기름 얼마 안남았죠 음... 기름 하나 넣어야겠다 개 뛰어다녀야지 이제 야 이거는 조용히 걸어다니면 진짜 미친놈이야 개손해야 그러니까 막 미친듯이 뛰어야 돼 크크 또 내 왼쪽 눈이 미쳐날뜨기 시작하는거 도와주고 저장하고 졸라띠요 자 이번에는 왼쪽 길로 가봅시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기름 나이스 뭐지? 아 또 잠겨있어 야 뭐 들리는게 없냐? 벽돌 없어? 벽돌? 아 어둡다 불 내려 주위 주위 이 시설의 전원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음 한 구역의 전원을 끄면 하부 구역도 연쇄적으로 불이 꺼짐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스위치를 끌 것 내가 끄라고 하는 경우 말이야 장난이 나오 사용은 즉시 레이나르에게 보고됨으로 명심할 것 정비병 스탑포르 스탑포르한테서 물건을 얻어야 되는데 다 잠겨있네 벽돌 하나만 찾으면 저는 그래도 간부 식당 보안실 열쇠가 필요함 뭔 소리야 이거 벽돌 와 여기 파밍하기 좀 빡세겠는데 벽돌이다 당장 델고가 벽돌보다 더 좋은게 있네 뭔 소리지 아 이거 벽돌로 열면 되겠다 이제 칼내 망 나잖아 9 2 3 4 9th of July Night My conscience compels me now As it failed to compel me then I must do something Even if it costs me my own life I must do something Lest I never sleep again I must do something or risk greeting hell itself as a relief You must do something I go 자꾸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네? 이게 그냥 정말 단순히 무슨 소리지? 어? 저기서 연기난다 이게 정말 단순히 전우를 잃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뒷사연이 있는 걸까요? 푸르니에는 우리 중 하나가 레이나르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난 레이나르의 시체를 봤다 눈이 없었다 두개골에서 완전히 뽑힌 것 같았다 혀는 갈갈이 찢겨 있었다 모두 레이나르를 싫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할 리는 없다 전쟁은 잔혹하지만 동시에 익명성도 있다 기계화되어 있다 멀리서 총을 쏠 뿐이다 누가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이건 은밀했고 과학적이었다 얻은게 두렵다 이게 뭐지? 수류탄이네 안 건드리게 조심하고 기름이고 아무것도 없고 못들어가고 안에 총알있고 아 이거 꾹 눌러야되는구나 불키려고 F키 연타하고 있었네 왜 여기 캐비넷은 이렇게 다 가난하죠? 벽돌 좌호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세상의 아이고 신이시여 야 이거 부숴면 괴물 튀어 놀거 같은데 진짜 나오나? 없네 오, 하이 쥐지실? 이리 와보실? 야 와봐, 새끼야 와!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존줄께 터지네! 아, 나 바로 터질 줄 알았는데, 어! 나오냐? 어? 생각보다 너무 높이 던졌어 어? 돌아서 오나? 뭐야, 가스를 괴물한테 쓴다 도전 과제가 달성됐는데? 어? 가스 나온다 저쪽, 그... 여기에 뭐, 가스를 건드렸나 본데? 괴물이 의도치 않게 근데 나도 데미지 입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아, 근데 나 화염... 화염병 아까워 죽겠네, 이씨 아니 어떻게 침대 위에 터져, 저게 이건 뭐지? 친애하는 아망다 어? 아만다... 더 비디오 그거 아니고, 아망다? 소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때를 위해 초콜릿을 준비해 놓았고 사진도 제 심장에 가까이 잘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 이후로 벌써 몇 주가 지났네요 하지만 벙커 안에서는 새로운 공포가 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난밤 소름 돋은 채 잠에서 깼습니다 벙커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신음, 우는 소리 알바... 아... 아마 울부짖는 뭐 그런 소리였을 겁니다 조사하러 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로마 형식 터널 입구 앞에 서있는게 아닙니까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어? 이거 다른 병사... 그... 이등병이 병가 요청하려고 했던 소리랑 똑같네? 감히 그곳으로 손전등을 비춰볼 용기는 나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어둠 속에서 뒤... 뒤섞이고 쿵쿵거리는 뭔가가 제 쪽으로 확 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웬 슬며... 모습이 슬며시 나왔죠 전 권총에 손을 대고 쏠 준비를 했습니다 투생이었죠 그 친구도 깨어있었더군요 근데 나랑 다르게 겁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안에서 뭔가를 봤다면서 그 구덩이 앞에 섰을 때 우린 들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 그 소리... 소리... 멀어져갔죠 상상하기 싫은 곳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거겠죠? 아니면 정말로 거기 뭔가가 있다거나 투생은 자기가 본 걸 나한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름이 투생이야 답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랑을 담아 좋았나 괴물이 불에 대여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 나타날 겁니다 아 여기로도 올 수 있... 들어갈 수 있었네 문을 굳이 부시지 않아도 됐었네요 싸겔? 뭐 맵 구조를 알아야 말이지... 아 근데 아까 괴물 봤어? 내가 조명탄 터트려가지고 불길이 그 복도에 있으니까 괴물이 나한테 안 오더라 돌아서 가더라 다행히 가스탄을 터트리는 바람에 그냥 도망가기는 했지만 나 죽을 수도 있었어 노이어가 터널 문헌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터널이 무슨 목적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난 들을 필요가 없었다 난 봤다 거기 있었으니까 어둠 속에서 매일 밤마다 그 꿈을 꾼다 꿈이 너무 생생해 마치 일어난 현실이 그 꿈 자체처럼 느껴졌다고 의식을 거행했다 달콤하고 걸쭉한 액체를 마시는 걸로 시작했다 꿀이나 수액 비슷했다 역겨웠지만 동시에 중독적이었다 마시자마자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육욕을 갈망하는 느낌이 차오른다 생수 피 살점 내 주위엔 낯선 사람들이 있다 얼굴은 가렸으나 몸이 일렁이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같은 주인님을 섬기고 있다 그녀의 끝나지 않는 왕궁에서 불멸 꿈에서 내가 한 일들 피빛으로 소용돌이치는 공포의 끔찍한 회오리 그에 비하면 이 시신 가득한 전쟁통은 그냥 애들 장난 같았다 공포에 질려 일어났지만 꿈속에서 나는 행복으로 충만했다 무서워 최악은 하루에 끝부분마다 계속 잠자고 싶단 것이다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느낌을 또 느끼고 싶다 폭력과 황홀감과 칠흑 같은 어둠을 원한단 말이다 내가 좀 이상해졌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고 버리양 노이요? 드디어 공병대로부터 소식이 도착했다 사령부는 우리 위치 인접한 곳에 로마양식 터널이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다 오늘 저녁에 길을 뚫을 계획이다 사령부는 그곳을 통해 기습 공격이 가능할 거라 기대 중이다 뭐 지금 시점에서야 어떤 공격이든 기습이랑 다를 게 없지만 이건 전쟁이니까 항상 공격을 예상하고 있지 않나? 근데 이 터널 궁금해서 너무 보고 싶다 유물 약간으로도 이곳에 활개를 띄게 만들 수 있다 분명 매일에 전쟁에 신경 쓰느라 지친 내 마음도 좀 달래줄 것이다 오늘 간부들이 예상치 못한 수확을 했는데 로마 터널에서 오래된 문원들을 발견해 나한테 가져온 것이다 아마 내가 뭘 좋아하는지 소문을 들은 모양이지 유물 같은 거를 좋아하나봐요 얘가 약간 고고학자 이런 건가 물론 난 받긴 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 문원들은 이 진저리나는 곳에 활개를 돋구기에는 너무 약하고 고가치의 물건이다 활개를 돋구기에는 너무 약한데 고가치의 물건이라고? 뭔 소리야 이게? 이 녀석들은 나보다도 좀 더 섬세한 손길 더 많이 배운 두뇌를 필요로 하니까 아아 못 읽는단 얘기구나 그래도 호기심을 이길 수 있겠나 아커망이 오늘 아침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알고 지낸지는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여기서 내 제일 친한 친구 중 하나였다 천국이 이 녀석을 환영해주면 좋겠다 정신을 좀 딴 데 쓰려고 난 문헌 분석에 들어갔고 결과에 상당히 충격받았다 이것들의 기원은 로마가 아니다 적어도 언어는 라틴 아니면 라틴 계열이지만 쓰인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시대의 로마 문화와도 전혀 접점이 없었다 문화는 종교적 혹은 미신적인 뭔가의 것 같다 어둠 저 너머로 건너가리라는 문구가 반복되면 시아라는 단어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걸 적어야 해서 잠을 못 잤다 문화는 확실히 종교적인 것이다 이 고대인들이 누구였든 이들은 불멸성에 다다를 수단을 찾아냈다고 믿었던 것 같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들은 무언가가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이계로 갈 방법을 찾아야 했기에 모르겠다 내가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를 썼다 이곳을 지배한 누군가이다 이 어두운 이 세계는 영혼 괴물들로 가득 찬데다 고통의 비명과 죽음에 직면한 영혼들의 역겨운 웅얼거림이 이 대기에 끝없이 살아 움직인다고 한다 이것이 터널의 목적이다 그들에게 이건 출입구나 다름없다 이교의 지옥으로 가는 문화는 피로 얼룩진 난잡한 잔치 과학적인 영혼들 어둠을 송배하며 남녀가 서로 행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정제되지 않은 기록들로 가득하다 또한 같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에게 수여대는 어떤 식으로 어둠으로부터 불멸성을 얻게 해주는 물질에 대해 길게 얘기하고 있다 어? 그 수액 같은 걸쭉한 검은 액체 그거 말하는 건가? 오늘 밤 순찰 근무라 그 전에 좀 자둬야 한다 그치만 나중에 꼭 다시 이거 검토할 거다 그리고 그 터널이 여긴가봐 어? 지금 우리의 진지로 쓰고 있는 이 터널이 그 로마식 머시갱이 터널임가봐 그럼 여기에서 뭐 엑엑 엑엑 엑엑엑 엑엑 엑 Operation 엑 день 엑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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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엑엑 엑엑 엑엑 엑엑엑 엑엑 엑엑엑 이벤트를 정리하고 오자 이제 곧 불도 꺼질거 같으니까 기름을 한번에 많이 넣지 말고 한번 넣고 갔다가 세이브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식으로 해야되는거 같애 나 이제 플레이 방식을 알았어 조정했고 아 근데 인벤토리가 부족하네 하하하하하하 내가 아이템을 안쓰고 그냥 계속 쟁여놓기만하니까 아 일단 붕대 빼 그리고 가스 수류탄도 빼 이거 다 바닥에 던져놔 와 와 길을 얼마나 남았나 볼까 어 거의 다 썼네 느 그렇지 그렇지 봤죠 딱 저만큼 계속 고정적으로 차거든요 어차피 아이템 안쓰고 다시 어차피 아이템 안쓰고 다시 아 아니 근데 지금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 이거 이거 들고 쓸 일이 있어야 쓰지 괴물도 안 나오네 이대로 영영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지도다 이번엔 우리가 통신실로 가야되나 보네 막사 A동과 막사 B동 전부 다 받고 보안실 오케이 알았어 어젯밤 요상한 일이 있었다 지난 8일 손찰 근무 이후 사망했다 생각한 랑베르 이병이 건강한 모습으로 막사로 복귀한 것이다 폭발로 심한 부상을 입은 클레망 이병을 어깨에 걸치고 말이다 랑베르가 다음 사항을 보고했다 8일 손찰 때 지나갔던 중간 길목의 깊은 구덩이에 떨어져 탈출이 불가능 절친인 클레망이 자기를 찾으러 왔고 구덩이에서 자신을 발견 꺼내주었다고 내가 클레망이잖아 랑베르가 죽은 친구고 뭐지? 왜 왜 반대지? 아니면은 우리가 구덩이에 떨어져 있던 사람이 그러면 랑베르야? 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우리 구덩이에서 천사 랑베르를 꺼내가지고 같이 부축하면서 갔다가 총격전 일어나가지고 폭발로 랑베르 죽었잖아 계속 읽어보자 절친인 클레망이 자기를 찾으러 왔고 구덩이에서 자신을 발견 꺼내주었다고 함 적에게 발각되어 공격받던 도중 클레망이 폭발로 부상을 입음 랑베르가 그를 들쳤고 복귀함 어? 살았네? 클레망이 랑베르를 구출하려다가 폭발로 내가 기절하고 랑베르가 나를 업고 복귀했네? 그치? 그렇게 된거죠? 근데 못 걷겠다고 하지 않았어? 뭔가 이상한데? 폭발에 부상당하지도 않았고 추락으로 다치지도 않는데다가 자기를 구하러 온 친구를 도리어 자기가 들쳐 업고 구해줬더니 정말 이상하다 생각된다 허어 여기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네 하지만 전장에서 원래 행운이랑 그런거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운명의 바람은 불규칙하지 않은가 아니 그걸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랑베르의 보고로 보건데 그가 추락했던 구덩이가 우리가 발굴한 로마양식 터널과 상당히 근접한 곳에 위치한 걸로 보인다 여기서 하던 작업의 영역일 수 있다 오 추후 조사 겸 순찰을 통해 우리 벙커 뒤쪽으로 불필요한 공격로를 뚫어버린건 아닌지 파악할 것이다 뭐지 진짜? 수상하네 이건 뭐야 어? 이거 이거네 박사 A동 B동 아이템은 다 먹었냐? 헷갈려가 있었네 아 안보여 이거네 흑흑 괴물한테 발각된 것 같거든? 어? 야 뭐야! 아닌가? 나오는 건 아닌가? 그냥 손만 뻗었나? 야이씨 너무 무서운데? 식탁 위에서 춤추고 있는데 여기 환풍구가 되게 선명하게 보이네요 여기가 어디라고? 보안실 잠겨있어 위쪽에 열쇠 표시 있고 이거 벽돌 가지고 와서 부수면 되겠지? 꼴치 아프네 인벤토리는 지금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 딱 적기네 어? 뭐야? 벽돌이 부서졌네? 야 벽돌 쓰? 자주 쓰면 부서져? 그래도 이 벽돌 쓸 수 있지 않을까? 와 안 써지네? 아 쓰레기 야 벽돌 구해야돼 아니 그냥 부셔버릴까? 아 벽돌 없나? 이거 들고 갈까? 굴려 뭔 소리야? 굴리고 터뜨리고 튀어 뭔 소리야? 야 이 미친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야 이건 도망갈 수도 없잖아 오면 뒤진다 진짜 문을 부숴다 문을 부숴다 아 갔어 자아 튀어 온다 온다 어차피 지금 인벤토리 풀이라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거 자 돌아왔고요 와 기름 너무 많은데? 자 하나만 들고 기름 다시 넣어주고 기름 다시 넣어주고 기름 끊기기 전에 쫘아악 딱 한 통이 풀파밍하고 돌아오기 딱 좋은 시간이네 이게 왜 괴물이 여기서 나오지? 뭐 별로 안 중요하구요 일단 여기에다가 아이템을 좀 버려주고 저장 한번 해주고 이제 애들 관물대 좀 가자 아니 폭탄을 저기서 털어 터뜨렸는데 다 들켰어? 왜지? 꺼져 점프? 또 오는 거야? 우와 너 좀 질기다? 왜지? 왜 안가지? 갔다 땡? 아아 나 죽고 나서 군번줄 안 먹었네 아아아아 씨 한 번 줄 클레멍? 이거 말고 또 안 먹은거 또 뭐있어 반대편에 쓰러져있는 시체 있을텐데 여깄다 여깄다 어? 이건 먹었네 또 건물대는 나중에 보고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 안에 들어가서 아이템 좀 봅시다 보안실 아우 완전 개박살나 있는데요 여기 열면 되는건가? 이봐 터널 파괴 이후 모든곳에 보안이 강화됐어 동신실 문을 잠그라는 명령을 받았어 이건 너랑 나만의 비밀인데 내 침상 안에 열쇠 복사본을 만들거야 쓸모가 있을 날이 생길진 모르겠지만 이병 카자 카자 와아 여기 있었네 열쇠가 와아 와아 통신실 문을 여는데 사용된다 대박이네 대박이네 기름 나이스 기름 나이스 아니 여기 파밍을 제대로 안했네 여기 가보자 무슨 소리지? 어 아이고 너 왜 나한테 오냐? 나 다쳤냐? 뭐야 쟤 어디가? 어 여기 폭탄 있는 곳인가 봐 얘네한테 기름 부어서 한번 써보자 이거 나 기름 많으니까 이건 뭐지? 어 어 어 이거 배선이 중요한 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는 지금 막혀있어서 갈 수가 없고 이렇게 와서 여기에요 배전반이네요 이게 오 이거 어떻게 불을 붙이지? 아니 아 아파 아 짜증나 아니 기름을 뿌리기만 하고 뭐 어떻게 쓰는 거야 어떻게 해야되지? 한 발을 그냥 쏴버리자고? 총알 아까운데? 총알 이제 얼마 없어서 저 빨간거 성냥 아니에요? 몰라요 안 가르쳐져요 여기서 근데 이 탄이에요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탄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두 발 남았네 두발 남았네 기름을 뿌린게 아무 효과가 없어 2 아 아파 6 0 6 6 6 6 6 아 나 이거 보고 있는 와중에는 일시정지가 안되는구나 기름통 버리고 거기에 총 쏘는건 안되나요? 어... 아 그러기엔 총알이 너무 아까워요 총알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확정 방어 수단이란 말이지 가스 수류탄은 나 아직도 어떻게 쓰는건지 모르겠고 이거 하나 들고 갈까? 이것도 던져서 불붙일 수 있는거잖아 그죠? 기름은 얼마나 남았나? 많이 남았네? 한번 갔다올 만한 양은 될듯? 저장하고... 진짜 스피드런 같다 이렇게 하는거 보니까 크흑 그냥 다 도망갔네? 불 언제 꺼지지? 좀 오래가는데? 좀이 아니라 졸라 오래가는데 이거? 그러게요 난 쥐들 다 죽을줄 알았는데 이런 라발 0687 이거 천 아니야? 뭐 병이 세개나 있네? 뭐 병이 세개나 있네? 병 버리고 아니 아니 병 버리고 기름통 잡고 벽돌이다 잠겨있네? 어 이거 폭탄 표시되어 있어요 X 열면 터진다 아 근데 이제 좀있으면 불 꺼지거든? 잠겨있네? 이거 터트리고 튀자 어 아 좀... 터졌다 어차피 기름 넣으러 가야되요 지금? 하... 게임 개빡세다 근데 공략법을 아니까 좀... 할만하지 않냐? 쥐들한테 빈 병 그대로 던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무래도 안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던져 봐서 모르겠어요 뛰는 소리 듣고 쫓아오는 것 같다고? 괜찮아 괜찮아 야 근데 라이터도 은근히 쓸 일 없지 않냐? 하얀 병을 들고 있을 때에만 필요할 것 같은데 오가나매드 가자 뛰어 아아악! 어 깜짝이야 와아 어 나 왜 살아있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아 진짜 깜짝 놀랐네 와아 열심히 쫓아오십시오 내가 잡히나 봐라 근데 우리 여기 다 보지 않았어? 어? 아 여길 안 봤구나 벽돌 아직 멀쩡하네? 이거 저쪽 저쪽에 부수자 아 여기도 지금 폭발물 있거든? 다 부셔라 다 부셔 아 서로 이어져 있네 어 미친 지금은 좀 위험할지도? 여기 벽돌 있다 아 그리고 나 다쳤어 아 그리고 나 다쳤어 궁대 없나? 갔나? 참조각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화영 야 근데 벽만 몇 개냐 이거 어? 잠깐만 괴물 여기로 올 것 같은데 저 물건 옮기느라 어? 여기에 연기가? 여기로 나오진 않겠지? 안나오네? 쫄? 잠을 못자겠다 뭔가 자꾸 벽을 긁는 것 같다 물론 쥐새끼들 소리는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다른 것이다 설치료가 긁는 작고 불규칙한 소리가 아니다 더 크고 규칙적이다 프랑스와가 4번이나 원인을 찾으러 갔지만 올 때마다 허탕만 쳤다 다들 동요한다 로마 터널 사건 때 이곳에 있었던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징계 먹는 두려움에 대해선 다들 얘기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다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가 울부짖었다 막사밖에 아니라 여기 우리랑 같이 있는 뭔가가 예전처럼 예전처럼 말이다 그런데 터널은 막혀있다 지금도 막혀있다고 전혀 소용없었다 내 동료들 전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그래도 전혀 소용없었다 터널 양마가 여기 있다 놈이 레이나를 죽였다 잠깐만 7월 16일 7월 12일 우리 모두를 죽일 거다 만약 내가 죽이지 않는다면 말이다 라르의 동투생 노이요 니콜라 오잔너랑 레노아르를 위해 내가 죽일 것이다 이게 내가 잡혀가지 않은 이유다 이게 내 목표다 내 리볼버는 장전되어있다 나의 의지는 강하다 그리고 그 총을 자신에게 쓰게 될 줄은 몰랐겠지 천천히 치워봅시다 천천히 치워봅시다 아이씨 하나도 안보이네 이게 당신이 치워봅시다 아 이거 안 열려? 어떡하지 우리 이제 쇠사슬 부수는 거랑 이 철창 여는 거 찾아야 돼요 어? 이거 이거 부술 수 있는 거 아닌가? 벽돌로 자물쇠는 벽돌로 부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빨랫줄이구나 깜짝이야 뭐야 뭐야 간부들이 우릴 버렸어 괴물한테서 도망치더니 출구를 폭파해서 날려버렸다고 주별을 맞아 우릴 겁쟁이의 배신자라고 부르더니만 지들은 더악질인의 위선자 새끼들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끈 거라고 우리가 어떤 지옥에서 고통받던 그놈들도 똑같이 받아야 해 신께서 그놈들을 벌하기를 바란다 여기 선이 이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를 가야 돼 어? 아 우리가 지금 여기랑 여기를 연결해서 여기가 열렸거든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최종 목표? 지점? 좋아 돌아가면 되겠다 근데 일단 돌아가서 저장부터 하자 나 지금 다쳐서 좀 아파 뭉대로 치료도 하고 기름도 넣어줘야 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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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타이밍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딱 불 꺼지기 일보 직전에 와가지고 기름 계속 꾸준히 넣어주고 이거 공략법만 알면은 엄청 쉽네 응급도구는 도대체 언제 써? 나 지금 너무 많은데 응급도구 어? 야 꽉 찼다 아 너무 풍족해 아 나 파밍병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버려야 되는데 이제 가볼까? 뭔 소리야 아 이제 여기 한번 볼까? 아 이제 여기 한번 볼까? 앙릴레이 클레망 9 3.. 아 9 2 3 4 랑베르와 나 분명히 랑베르가 죽는 거를 내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이게 뭐지? 필름인가? 주사위가 있어 라발 0687 저거 뭐야? 방독면이야? X를 눌러 방독면을 착용하거나 벗으십시오 어 이 시야가 되게 어두워지네 근데 방독면이 왜 필요한 거지? 나중에 뭐 가스지대를 들어가야되나? 야 이거 인벤토리 먹어? 일단 통신실이 어딘지를 좀 확인을 해야되겠다 가스공격으로부터 폐와 눈을 보호하는 장비 착용하면 시야와 소리인식 능력이 줄어든다 통신실 오케이 확인했구요 가자 맵 두개를 열었으니 이제 진행 상황이 한 절반 정도 진행됐다고 보면 되겠지? 이제 여기가 열릴거야 근데 바로 옆에서 괴물 소리가 들리지? 아 저기서 김 뿜고 있네 열렸다 윈도 왜 이렇게 어둡냐? 내려와 오케이 니 친구 노이어를 터널에서 꺼낼 때 나도 거기 있었어 위치를 확인하기 전까지 몇시간 동안 비명을 질렀었지 빌것에 묶였는데도 비명을 지르려 했는데 공포에 질렸는지 거친 숨소리만 나오더군 전 공병대가 거기서 뭔가를 봤대 나도 포함해서 우리 얘기 좀 해야할 것 같은데 앞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서 말이야 언제 가능한지 알려줘 왜이러세요? 왜이러세요? 갑자기 튀어나온다 파브르가 거기 있었다 준비자세로 사실상 사실상 그 놈한테 자기를 던진 거나 다름없는 꼴이었다 근데 파브르는 총을 쐈고 명중했다 정확하게 놈은 달아났다 놈이 죽었을 거라 확신했다 근데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놈이 다시 돌아왔다 파브르의 비명을 들었다 벽으로 끌려갔었다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지금도 놈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가까이 오고 있다 이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브르랑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 어 뭐 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방송 을? 방송을 뭐 병사 생활관에 있는 통신실로 와야한다 거기 소망의 사람 비밀번호를 발.. 방송할 것이다 무기고 비밀번호 오케이 이거 근데 지금 보니까 문서 읽는 거 초필수네 문서를 읽을 수가 없었다면은 그냥 게임만 진행했다면 이거 절대 플레이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좀 갈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계속 숨가쁘게 몰아쉬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거는 부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방송 들어 보고 7822 적어둡시다 이거는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부수자 아이스넬이 닫고 이 코드가 필요해요 7 1 8 2 2 2 3 2 3 2 3 나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어 일단 줍고 튀는 중 왜 안들어가죠 뭐 먹었냐? 아아 인벤토리였네 뭋에 fram crypto food lait 장전해 xu McMhanol 3 시인 문을 닫으라고? 아이 뭐아라 문을 닫아 더 티 나게 됐어 안 죽어 곱정하지마 이제 기름 넣어가자 또 바닥나기 1부 직전에 왔네? 근데 이번엔 기름이 좀 여유가 있네요 일단 기름부터 넣고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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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름이 너무 많아 아 좋은 생각이 났어 기름을 여기다 버려 놓자 기름 진짜 졸라 많네 주인공 메모 안 읽으셨대요 아 오후 6일 오후 6일 오후 6일 오후 6일 오후 6일 주인공 메모 안쪽으로 루틴 파트롤 주인공 메모 안쪽으로 으악!! 숙통에 오줌 싼건 진짜 선 넘었다 아이고 아우스탄 한 번 더 나아야 한 번 더 놀랐어요. 나는 이를 위해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나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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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아우스탄 한 번 더 나아야 한 번 더 말했네요. 9th July, Time Unknown. 밤에 밤이 딱 오는 날 시장에서 멈췄다 그 순간의 숨을 지켰다 그 순간의 불가능은 항상 그렇게 오가스탄의 방은.. ..무대 내가 찾았을 때 그는 일을 못하고 그는 아이가 없었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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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마지막 뼈에 그는 다x이 욕구에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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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오가스탄의 방에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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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오가스탄의 방에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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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오가스탄의 죽음으로 아이고 아... 내가 생각해본다... 그는 계속 떠났는데... 근데... 오기스탱이 돌아오지 못하는 거는... 클레망의 잘못이 아니잖아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 그럼... 아... 그럼 제가 모르는 것 같지 그는 내가 계속 웃기고 나의 상태로 눈을 감을 수 있다고 보니 내가 내 상태로 눈을 감을 수 있다고 보니 내가 그는 내 상태로 안 되는 것 같지 내가 그는 그의 상태로 안 되는 것 같지 아... 아무것도 없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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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뒤집을 수도 있냐고요? 아니요? 뒤집을 수 없어 이건 아까 그 침대에서 읽었던 거 확인했던 거고 안 읽은 것들이 좀 있네? 제가 직송 상관 들에게 보고했던 걸 그대로 보고하고자 합니다 아... 이거 읽었던 건데 이제 죽어서 다시 아이템을 먹고 확인을 안 한 것들이구나 어... 이거 안 읽은 것 같은데? 문헌에 쓰인 걸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맹세코 없다 근데 라리가 터널에서 나오더니 거기 묘사된 걸 봤다고 주장하는 거 아닌가 내 이성은 이 일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필연이라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문헌에 뭔가 쓰여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야겠다 말하고 경고할 것이다 라리는 라리는 자기가 본 것을 말한 것 때문에 징계를 벗었고 이젠 레이나르가 나한테 왔다 나도 분명 징계를 벗겠지 뭐 아무래도 우린 앞에 독일놈들 뒤에 사령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소름 끼치는 어떤 힘 사이에 끼어 완전히 갇힌 걸지도 모른다 이제 우린 신에게도 구원받을 수 없을까 두렵다 지난 이틀 동안 준장님의 감방에 갇혀 있었다 문헌 내용을 얘기한 걸 레이나르가 징계를 먹인 것이다 거기서 내리 악몽만 껐다 어둠의 꿈 매혹적인 어둠 목소리가 들렸다 날 환영하는 그때 침대로 돌아왔는데 할 말이 많아 보이는 동료들을 만났다 니콜라 파브르 웰베크 등등 이들 전부 뭔가를 들었다고 한다 무슨 꿈을 꿨다고 한다 마치 두 년 사이에 발톱을 들이미는 것처럼 뭔가가 척초를 타고 기어 올라가는 느낌 마냥 소름 끼치는 공포로 밤을 보내게 될까 두렵다 그치만 나랑 라리한테 있었던 일 이후로 그 누구도 간부들한테 감히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주베르한테 조차 더 안 좋은 건 다시 공격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내일 밤 출전한다 복귀했다 다시 잠을 잘 수가 없다 탄피가 막 떨어진다 내 군함 밑창은 다 달았고 발은 피투성이에 물집이 잡혀 있었다 많은 이들이 죽어갔다 갑갑한 기분이다 어젯밤에 터널에서 난 소리로 온 막사가 소란이었다 밤마다 소리는 계속 커졌다 잠들었을 때 고통스러운 황홀함으로 뒤덮인 이계를 꿈꿨다 오늘 아침 우린 죄다 귀신 몰골이었다 계속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 터널에 들어가 이 모든 걸 끝낼 길을 찾을 것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헉 흐어어어어어 제? 제 창사를 치고 싶으면 관리실에 스탑포르 시설 정비병한테 특별 렌치를 요청할 것 이게 뭔데 표시가 되어 있지? 관리실 시설관리 오케이 이제 시설관리실 쪽으로 가봅시다 잠깐만 근데 우리 아까 비밀번호 통신실에서 무기고 비밀번호 얻지 않았어? 그럼 무기고를 먼저 가야되나? 무기고를 먼저 가자 여기가 무기고잖아 한번도 가본적 없는 어우 렉 수류탄이네요 어? 벽돌 어? 포르탱 0295 쥐들이랑 같이 타 죽었어 손에 들고 있는 건 수류탄 짝대기 짝대기는 아직도 어디에 쓰이는지 모름 휘발유 7822 좋아 폭발물 보관소 들어갈 수 없고 여길 통해서 돌아서 들어가야되나 보죠 야 너무 넓은데?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우와 씨 근데 그만큼 보급품도 많아보인다 기름이 몇개야? 야 여기는 기름 좀 많이 넣고 해야될거 같은데? 짝대기 불 꺼지면 개큰일날거 같은데? 불 꺼지면 개큰일날거 같은데? 여기 막다른 길인데? 어떻게 가지? 이렇게 갈 수 있나? 못 가는데? 예? 아 여기가 문이구나 기름 좀 그만 주오 어어어어 돌아가자 돌아가서 기름 넣고 오겠습니다 아까 선으로 연결 돼.. 어? 어? 아 이 기름이 또 있네? 어 그리고 여긴 뭐지 근데? 어? 아 숏컷이네 가 아니라 여기 처음 보는 곳인데? 일단은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커터가 필요하고 점프다 요 아이씨 벽돌 시간 없는데? 아까 벽돌 내가 던져 놨었는데 여깄다 아이씨 벽돌 시도 표시해 놓고 길이 오나? 그냥 튀어 아 나 반대로 쳤다 아나 씨 안 아 여기서 죽으면 손해가 너무 큰데? 총알을 써서라도 사라졌나? 아 터져 아 아 아 아 아 잡혔나? 안 잡혔어 안 잡혔어 아 뭐야 아 아 나 밀쳐가지고 방향을 상실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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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을 거야 도망갔을 거야 아 아 아 불 꺼져서 빨리 도망가야 되거든 괜찮아요 완전 안전해요 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안전함 오케이 기름 진짜 뒤지게 많네 아니 하나가 더 있어? 뭔? 바닥에도 4개가 있는데 와 자 이거랑 조합 되나 보자 어 된다 횃불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면 불을 붙여 주변을 밝게 하거나 쥐새끼 혹은 호식자를 쫓아낼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될 것이다 사용하려면 라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횃불을 만들 수 있으니까 라이터 라이터를 빼고 짝대기를 집어넣어 수류탄 집어넣고 인벤토리 무려 5칸이나 먹지만 그래도 쥐한테 물어뜯길 걱정은 안해도 되지 않을까 나 다쳤네? 붕대 횃불 지속시간이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길은 지속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가봅시다 트랩 트랩 부비트랩을 해제하려고 하는 모습인건가? 설치하고 있는 모습인건가? 여기 아까 보니깐 기름 엄청 많이 있던 이런데 여기봐 벌써 인벤토리가 두칸 밖에 안 남았어 이건 지옥이야 수류탄 수류탄 어? 여기 어떻게 가지? 이걸 당겨 마침 또 기가 막히게 딱 지금 횃불 들고 있잖아요 저희가 요오 저리 가 대출 도시 도시 inner 단 whats 도시 집 toujours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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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터뜨릴 수 있을 것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라니까 왜 안가지 아 이런 미친놈이 야 아 장난아 이거 근데 지속시간 없어 보이는데 꺼질 기미가 안 보이지 않아 이건 뭐지 아 나 궁금해서 못 참겠어 아 몰라 안오나 왔네 집에 가자 어 횃불 계속 쓸 수 있어요 뭐야 계속 쓸 수 있나 본데 횃불 아니네 말하기가 무섭게 꺼졌네 돌아갈까 돌아가기엔 너무 아까운데 좀만 더 보자 저 괴물이 사라지면 더 진행하고 안 사라지면 돌아가고 총알이 4발밖에 안 남았네 진짜 언제 가냐 아씨 느려 터져가지고 진짜 뭘 그렇게 꼼꼼하게 봐 그냥 폭발물 하나 터졌을 뿐이야 나 봤나 아니다 사라지는 소리였다 와 여기 박살났네 쥐들도 다 죽었어 기름 인멘톨이 꽉 차버림 그리고 나는 미쳐버림 근데 여기 뭐 이 난리통을 쳐서 온거 치고는 뭐가 없는데 뭔가 되게 좋은 아이템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 다시 설마 이것도 부숴야돼? 괴물 여깄다 이거 부수는 게 맞나? 뭐야 나 다쳤어? 다쳤었구나 다트리고 튀자 뭐야 여기 애들 왜이렇게 많아 아 야 나 꼈어 어어? 침착하게 밀고 튀어요? 여기가 어디죠? 이제 기름도 좀 채워야 될 것 같고 아이템도 다시 비워야 되니까 돌아가야 돼 어차피 수고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내가 길 잃을 것 같다고? 하! 그건 너희들 기준이겠지 우매한 놈들 내가 이런 걸로 길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 기름 뒤지게 많네 진짜 아직도 한참 남았네? 뭐지? 버려 버려 짝대기 이거 만들고 가야겠다 아니면은 그냥 진짜 수류탄 던져서 쥐들 다 조사버릴까? 아 좀 짜증나는데 이제 슬슬 어? 아 나 붕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붕대 쓰지 말고 이거 쓰자 하하하하하하 이거 좀 쓰자 붕 뿡 으음 덜리셔스 쥐소리 들렸는데 쥐가 피냄새 맞고 여기까지 왔나? 쟤 왜 저러냐? 그냥 이렇게 놓고 가자 오 여기까지 쳐들어왔어 가자 가자 아 기름 뿌린 다음에 횃불로 불을 붙이자고 내가 이거 왜 라이터로 불을 못 붙이지 했는데 맞아 횃불로 불을 붙일 수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도 어? 아 내가 모르고 트랩을 건드려버렸네 미안하다 아니 쥐들 다시 생겼네 아니 내가 트랩을 건드려서 괴물이 나타나버렸어 오 어? 가스도 가스야 이거? 어 대박 아아 이 가스통 아하 nom 런로 근데 여기가 진행 루트 그..냐? 히든이 아니라? 아니 아까 그 쥐들 엄청 많았던 곳 있잖아요 거기가.. 진행루트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진행루트였네 다이너마이트다 얻었다 좋아.. 가장 중요한.. 다이너마이트를 얻었고 총알.. 크크.. 크크.. 소리만 들으면 총알 한 35개 정도 들어있을 것 같은 소린데 장전하려고 하면은 한발밖에 안들어있다는 사실 벽돌 없냐? 벽돌? 벽돌 필요한데 벽돌 플레임님은 사격 잘했나요? 저 특등사수였어요 구라가 아니라 벽돌 아씨 뭐 술탕 같은거 없어? 아자... 폭발은 예술이라고들 한다 이런 곳에서는 더더욱 예술같은 폭발이 필요할 것이다 어 아 뭐 빛나지 않았어? 이쪽에? 왜 병이 여기있냐? 일단 이거 터지는거 이따가 두고 이거 폭발시키고 여기 문 닫고 여기로 숨으면은 애 안 들어오지 않을까? 여기로 힘을 그 teams 요 Spock 1 Stephen 2 수 안 들어오겠지? 진짜 저 괴물 입에다가 다이너마이트 두개 넣고 쏘고 싶다 진짜 아니 어떻게 다이너마이트를 손에 넣었는데 이걸로 뭐 통로 뚫어서 탈출을 생각을 하지? 괴물 잡을 생각을 안하고? 뭐 얼마나 강해 강하길래 봤을때 뭐 총알도 잘 먹히드만 는 게임 진행이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사람이 그렇게 계속 부정적으로만 살면 안되더라구요 흐흐흐흐 갔다 진짜 뒤지게 오래 보고 가네 인벤토리야 이거? 아니야 회복킷이야 아싸 인벤토리다 그래 이난리를 치면서 열었는데 이정도는 줘야지 고기는 하등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한번 가져가서 써볼까? 아까 쥐떼들 개많았잖아 그지? 써볼만해 이걸로 유인을 해보자 이걸로 유인을 해보자 왜 이러세요 무섭게 여기 아까 쥐들 엄청 많았잖아 어? 어 여기로 돌아서 갈 수 있네? 가 아니라 막다른 길이네 왜 막다른 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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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왔다 이 뒤엔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얻어야 될 다이너마이트는 얻은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게 정상인데 그리고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니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뭘 놓쳤나?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왜 있어? 이 장소가 왜 있는건지 모르겠네 이 장소가 왜 있는건지 모르겠네 아 뒤에 그 깊은 뜻을 못 알아보고 일단 폭탄은 얻었구요 이제 가면 되겠죠? 돌아갑시다 아까 상자보단 보면 손푯 표시 있던데 밀어서 떨어트릴 수 있나요? 떨어트릴 수는 있을 테지만 부서지진 않ний THERE 2005 이다간 모든 아이템들이 다ект forget 7 또 아이템 정리 시간입니다 다이너만이트는 필수 아이템이니까 데다가 고히 잘 모셔놓고 와 여기 아이템 떨어져 있는거 봐봐요 누가 보면 버그 쓴 줄 알겠다 이름 얼마나 야 또 딱 넣어야 될 때 가져왔네 쭉쭉쭉쭉쭉 자 들어가요 자 이제 엥 창고 C구요 아 저기가 그 아까 우리가 봤던 거긴가보다 어 맞네 그 쇠사슬로 막혀있어서 가지 못했던 곳이고 이제 시설관리실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가자 통제실 열쇠 얻었는데 통제실 들렀다 가죠 에? 뭔 소리야? 어 포르탱 이것도 열고 가자 열쇠 먹은 건 지금 다 썼거든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썼어요 0295 뭐가 들었을까 이게 뭐지? 천이랑 기름 흠 산탄총 탄약 랑데르 확실히 산탄총 탄약을 먹은 거 보니까 어? 스탑포르 정비병의 캐비넷에 이게 렌치가 들어있네 개구멍 열 수 있는 거 그게 아마 내가 안 가본 맵에 있을 거야 그지? 일단 인벤토리 정리 좀 하고 기름을 한 명 더 넣고 가자 또 처음 가는 곳이잖아 여유롭게 봐야지 그지? 좋아 저장하고 가야지 저장은 필수요 뭐지? 뭐절이야 여기를 가야 되는데 돌아갑시다. 나 저 쥐들한테 물리고 싶지 않아요? 조사버릴 거예요. 아주 초반때부터 저 쥐스바라씨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들어봐 들어봐 어렸을 겁니다. 수류탄 두 개를 챙기고 다 뒤졌어요. 야 샹검 시작해라. 내가 니네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니? 감사합니다. 왜 이리로 기어나오세요? 시원한 분이네. 아 근데 나 너무 뜨거워. 나 너무 많이 갇힌 듯. 별로 안 다쳤네? 좀 기다리지 뭐. 갔냐? 아씨 내가 다쳐가지고 쥐들이 계속나 따라오네. 어 나이스. 나이스. 이 지도는 행정실에 있는 지도에 덧붙여실 것입니다. 정비병 생활관이 바로 앞에 있어. 어? 아니 근데 우리 정비병 생활관에서 뭐 하나 먹지 않았어? 저번에? 어? 뭔가 중요한 걸 먹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론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뭘 먹었는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뭔가 되게 진행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하나 먹었었는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여기 파밍 했었어. 그럼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여기가 확실히 마지막에 와야되는 곳인 것 같긴 하네. 난이도가 높아. 쥐도 많고. 작업점. 근데 우리가 여길 맨 초반부터 와버렸으니. 근데 우리가 여길 맨 초반부터 와버렸으니. 우리가 여길 맨 초반부터 와버로 이동한 것인가? 여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건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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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집자 아! 잠깐만! 사용! 빠르게 치료한다! 아 C블렁팽 내 인생 쟤네한테 물리면 이동 속도가 감소해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빠른 치료를 선택했었던 건데 쓰읍 이거 아무래도 횃불을 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쓰읍 라이터 이번에는 라이터 챙겨가야겠다 어? 그리고 우리 수류탄으로 아직 쟤네 안 죽였었지 흐흑 크흑 내 왼쪽 눈에 흑염룡이 울부짖는다 잠깐만 수류탄 어디로 갔어? 이런 미친 쓰레기 똥갬 출발 이렇게 출발 저리 가라 우매한 놈들아 쇼팽 저리 가 여기는 진짜 횃불 초필수네 르베르 와 여기 트랩이 너무 많은데 토치카로 가고 싶다면 나 또는 드엘 신부님한테 말할 것 그쪽 열쇠는 우리 둘이 갖고 있다 정비병 스타포르 잠겨있냐 이거 불 못찌르냐 돌아갈 때 사용할 횃불도 필요했었을 것 같은데 이정도면 어어 여기 트랩이 너무 많은데 수류탄으로 못 부셔요? 부술 수 있어요 아끼는 것 뿐이지 그렇게 무지성으로 아이템 쓰면 안돼 애초에 수류탄 도 없네 좀 넉넉히 챙겨올 걸 그랬나 여기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네 천이랑 샷건 탄약이랑 천이랑 왜 이렇게 천만주냐 어 아 이거 내가 버린 횃불이구나 이런 썩을 이거 부술 수 있어요 아 개 부수고 싶다 근데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없네 연료 보관실 열리나? 빈 병을 연료통에 사용해 병을 채울 수 있습니다 허어 길은 무제한임? 진짜로? 와 대박 길은 무제한이네? 일단 다 채우자 어? 어? 그리고 돌도 있어 이거 합쳐서 화염병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온 이건 지금 바로 안쓸 것 같은데 아니 아까 문 잠겨있는 곳 있었잖아 거기에다가 쓰자 어디가 잠겨있는 문이었지? 기억이 안나는데 헉! 성당 분위기 왜저래 그리고 왜 이런 곳에 성당이 있냐? 깜짝이야 돌이 뭐 부순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네 어 여기다 놈이 트랑블리를 잡았을 때 놈 얼굴을 봤다 갈갈이 찢어밝이면서 날 쳐다보았다 근데 근데 혹시 이놈이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같을지도 대체 이게 뭔 상황이야? 어? 괴물 1이 오나? 1이 오면 안되는데 아니 잘못 썼어 아 1이 온다 아 불빛 때문에 들켰어 지켰어 아 꼈다 아야야야 가 제발 그냥 가 가 가 아참아 하아 앱? 저걸 무수고 가네? 어, 길을 열어줬네요 아,감사요 와 진짜 다행이다 너무 무서웠어 화염병을 쓸걸 그랬나? 아니 그럼 내가 다 죽었을거야 수술탄 하나 챙기고 이건 뭐지 아무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문이 여기가 열려버렸어요 이거 열쇠 필요한 구간인데 희한하네 이게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어버린다고? 근데 어떻게 먹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냐 어? 여기 위로 올라갈수 있네? 엥? 에에에에에에에? 애가 스타포로구나 정비병 스타포로 뭐야 아악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구나 나 맞은거 아니지? 스타포러가 여기에서 머리맞고 죽었네 이러면 일부 이벤트 스킵? 그런거 같아요 그게 맞는거 같애 열쇠를 얻을 수 있는 그 루트가 지금 스킵이 되서 그냥 이대로 탈출하면 안되냐고? 아 근데 전쟁터로 탈출하면은 죽잖아 저 터널을 뚫어야 으악 탈출이 가능한거라 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나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오 짝대기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가지? 이걸 이제 버리고 천이랑 막대기가 필요해요 막대기 아 화염병을 다 써서 돌아가자고?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혼병을 다 써서 돌아가자고 저 터널을 다 써서 돌아가자고 아 저 터널을 다 써서 돌아가자고 저 터널을 다 써서 정리할게요 저 터널을 다 써서 정리할게요 어? 죽었다. 불이 퍼져서 저기에 닿지는 않겠지? 야 화염병 던지니까 되게 조용히 죽는다 애들. 근데 지금 불 꺼진 거예요? 어? 조졌는데 이건 생각을 못했네. 차다나? 아 근데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 지금 게임 오버되면 손에.. 아 조졌다. 그 해. 손에 너무 큰데? 안 나오겠지? 얘가 어디야? 어? 아 돌고 돌아서 왔네. 야 그 굴을 피.. 그.. 안 해도 됐었다. 굴 안.. 안 지나도 됐었어. 지금 도로 나왔거든요? 나이스. 아 일단 뭐가 됐든 가서 저장부터 하자. 너무 어둡다. 어둡고 싶다. 다시 돌아갑시다. 쟤는 왜.. 왜 또 저러고 있니? 물던지 말던지. 저장. 자 치료 좀 해주고. 나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이거. 기름병. 이거 여기다 부을 수 있어? 어? 부어지네? 부어볼까? 우와 야. 기름 한 통이랑 같은 급으로.. 차는데요? 개꿀인데? 나 하나 더 넣어. 어 이러면 길은 무제한인 거잖아. 그지? 어? 근데 아예 병을 써버리는데? 야 장난하냐? 아니 병을 왜 써? 왜 병이 증발해? 미친 게임이네. 어이없음. 아니 병이 사라져 아예. 그냥 돌아가자. 어? 돌아가자가 아니라. 이제. 이제 관물대 가가지고 꺼내야지. 드디어. 드. 드디어. 6137. 아아. 아아. 드디어 얻었다. 하아. 자 그냥. 우리 이제 슬슬 꼼꼼히 보는 거 좀 힘들.. 잖아? 그지? 그래서. 다른 데를 꼼꼼히 보진 않을 거고. 시설관리 지도.. 우리.. 아.. 아.. 안 봤..었나? 보고 죽었었나? 야 그래도 지도는 열어야 하지 않겄냐? 지도는 열어야 쓰겄다. 얘네 왜 죽어있지? 어? 지도 여기에서 얻는 거 아니었나? 지도 어디에서 얻었었지? 아아. 첫 번째 방이다. 첫 번째 방. 됐어. 됐어. 어? 얘네 왜 또 살아있냐? 아이.. 지랄이네 게임. 아이.. 빡치게 하네. 네.. 자. 솔직히 시설관리는 이제 다 봤다고 생각해요. 는 개풀 성당을 안 봤네. 아.. 아.. 성당을 안 보고 왔네 우리가. 불 꺼져가지고 쫄아서. 어.. 세이브하고 성당 보고 옵시다. 붕대. 아 겁나 살짝 물렸는데. 붕대색이 좀 아까운데. 조명탄 들고 가자. 조명탄이 화염병이랑 똑같은 효과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냥. 조명탄 두 개를 챙기고. 이걸 집어넣어. 그러면 되겠네. 그리고. 기름 낙낙에 채워놓고 갑시다. 어.. 졸라 많이 차네. 붓. 아까 그 시체는 꼭 태우죠. 아니 그 시체 안 타요. 제가 아까 태워봤는데. 안타 안타. 안타 진짜 안타. 이게 태운다고 되는게 아뇨. 뭐지? 야 이거. 붓이 트랩으로 발동시켰을 때는. 어.. 이상하다. 붓이 트랩으로 발동시켰을 때는. 불이 붙었었는데. 괴물 뭐 어디까지 쫓아오는거야? 성당. 진짜 겁나 보기 싫은데. 성당은. 그래도 공포게임. 대표 장소 아닙니까? 이거 봐야지 이거. 분위기도 제일 스산한데. 여길 안 보고 간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와.. 뭐지? 뭐지? 왜 이렇게 된거지? 왜 이렇게 된거지? 어머. 신부님까지? 열쇠를 먹었어요. 토치카 열쇠. 토치카 문을 여는데 사용된다. 어..잠깐만. 지금 일이 오는거 아니지? 어? 야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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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나 못봤어. 의자 부순다. 그냥 가 제발. 가냐? 그냥 가냐? 왜 다시 와. 그치. 헥. 문을 부숴버렸어. 아니 여기. 여기 다 부수는데? 가 제발. 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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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고. 인벤토리 나이스. 바르뎅. 지금. 하아. 진짜 개쫄린다. 심장 터질거 같애 지금. 아우. 발 차가워. 지금 발 차가워 지금. 가자. 자. 아까 도전 과제를 봤을 때는. 저. 괴물의. 둥지라고. 나왔었던거 같애요. 저 성당을. 괴물이. 둥지로. 사용했나봐. 와. 내가 정확히. 본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기가. 제일 위험한. 곳이라는 것. 정도는. 알겠어. 우리 대신. 무서워해져서. 고맙다고? 와 너네는. 이거. 보는데. 하나도 안. 무서웠어? 내가. 무서워해선. 님들이. 안 무서웠나? 와. 진짜. 개쫄렸는데.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자. 지도를. 봅시다. 흠. 아니. 근데. 이때까지. 플레이하면서. 그. 환풍구. 열 수 있는. 장소.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거기. 아마. 문서들이나. 다른. 좋은 인벤토리. 늘려주는 아이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빨리. 빨리. 저 빨간색. 지역들만. 착착착. 보고. 폭탄. 설치하고. 출구로 나갈 겁니다. 간수장 사무실에서. 커터. 챙기고. 커터로. 창고 C구역 가서. 터널 구역. 조지고. 그리고. 어떻게 조절하지. 어. 여기로 먼저 가서. 간수장 사무실에서. 이. 깜빡 문을 열고. 깜빡 문을 연 상태에서. 그. 커터 먹고. 커터를. 여기에 사용해서. 터널 구역에서. 그. 그. 기폭장치. 얻고. 이렇게 하고. 엔딩. 끝. 좋았다. 크흑. 나의 왼쪽 눈이. 미쳐날뛰는군. 근데. 토치카 열쇠가. 뭔지. 모르겠어. 토치카가. 애초에. 뭔지도. 모르겠어. 토치카가 뭐야. 몰라. 기름 좀. 넣어놓고. 가자. 아까. 괴물이. 열어준 곳.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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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어어. 그럼 버려도 되겠네 이거. 으음. 버려. 기름. 병. 이네. 기름. 기름. 기름병 기름병 들어 그러면 가득 차버렷? 토치카가 러시아어로 벙커래요 아까 그 막 여기 총 쏠 수 있었던 그 위쪽이어서 거기가 토치칸가보다 이거 버려 이것도 버리자 방독면 방독면은 바닥에 버릴 수가 없으니까 버려 됐어 가자 어디로 가야돼 간소장 사무실 달려 다 열어놔서 이제 다 열어놔서 이제 다 열어놔서 이제 다 열어놔서 이거 왜 안 들어 올려져요? 왜 안 들어가져요 이거? 아니 진짜 게임 미쳤나봐 아니 저 정도는 들어가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괴물어나? 어? 이거 화염병 아니지 참 아 야 아 미안 나 이거 왜 화염병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갔지? 화염병을 챙깁시다 이 조명탄 다 쓰레기에요 버리세요 효과적으로 상대를 조질 수 있는 아이템이 제 미니 아니 애초에 화염병이 3개나 있었는데 이걸 왜 일단 라이터 3개 들고 가자 방독면 집어넣고 나머지 기름은 모조리 다 넣어주고 저렇게만 채워놓고 가자 저렇게만 채워놓고 가자 세이브다요 닌 뒤졌다 이거 우리 편집 안하고 그냥 생으로 올려도 재밌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편집하지 말고 그냥 플레임TV에 올리지 말고 본채널에 올리자 이거 편집할 게 없어 뭐? 아니 왜 이래? 안집혀? 버그야? 이게 낑겨서 그런가? 왜 이러는거지? 73014번 포로상황 업데이트 보고입니다. 다른 감방에 비어있어서 공격적 신문을 게시했습니다. 비명소리 때문에 못 주무시는건 아니신지요. 자기는 그저 평범한 군인이고 계급장은 군복에서 우연히 떨어진거고 2연대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먹을걸 좀 주면 고마워서 뭐라도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최종보고 뭐 간부 배금용 와인을 좀 주면 일이 더 쉬워질 것 같기도 합니다. 보금용 와인? 왜이렇게 소리를 질러? 괴물 나왔다. 다 열어버려야지 여기 아이템 짱만턴데 나 본거냐? 쟤 나 본거 같은데? 보기만 해 꺼져 어?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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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모노! 아니 근데 괴물한테 화염병을 던졌는데 관통이 돼서 바닥에 떨어지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 아 화염병으로도 이게 퇴치가 잘 안되네 아 밑에를 잡으니까 잡히네 이거 문서 읽어보니까 와인을 주면은 일이 더 쉬워질 것 같다고도 하는데 아까 와인 창고 있었거든? 와인을 한 번 줘볼까? 문을 바로 열지 말고 와인을 줘보는건 와인 공건 와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지금 보니까 감옥에 전부 다 구멍이 나있거든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감옥에 가둘 수가 있어서 그래 여기에 병 던져서 괴물이 왔는데 내가 휙 가둬버리면 그럼 게임 끝나잖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나 인벤토리 지금 더 이상 늘릴 어? 아닌가? 3개 더 늘릴 수 있나? 그런 것 같네 와 아직도 인벤토리 늘릴 수 있는 거 3개나 더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먹은 거야? 어? 어? 하느님 진짜 정말 억가를 멈춰주세요 그래도 출시한 지 한 2주밖에 안 된 게임이니까 우리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자 넌 개뿔 개쓰레기 똥게임 똥게임 수준 실화냐? 가기 전에 와인 저장고 들러보는 건 어때요? 아 왜 또 안 잡히냐 일단 다 열어놓고 좀 궁금하긴 하다 와인 저장고 가보자 이대로 다시 저장을 하러 가는 거지 언제 튕길지도 모르고 또 억가로 죽을 수도 있으니 인벤토리가 졸라 많이 남았으니까 일단 감옥에 있는 아이템보다 다 파밍하고 다시 돌아갑시다 조금 동선이 꼬이지만 괴물 온 거 아니지? 헉 여기 있네 소리 좀 지르지 마 왔다 올게 안녕 안녕 와인 저장고가 저쪽에 있네 아니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와인 저장고에서 와인 못 꺼내 와인 저장고가 쇠사슬로 막혀있어요 쇠사슬을 열려면 저 감방에 있는 커터를 찾아와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와인 저장고 한번 가보기는 해보자 정말 혹시 모르잖아 쇠사슬 쇠사슬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인벤토리 정리 좀 하고 야 화염병도 필요 없어 그냥 권총으로 밀고 가 인벤토리 힘들어 죽겠네 빈병이었냐 아까? 빈병이네 기름 기름 이렇게 하면 엄청 많이 찰텐데 어 아니네 두칸 밖에 안 차네 야 이제 기름이 없다 조졌다 가는 김에 기름이나 좀 떠올까? 아 왜 기름이 아 나 두개나 있구나 근데 빈병도 많으니까 여기다가 기름 넣어서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빈병이 졸라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빈병이 이게 단가? 생각보다 많이 없네 빈병이 더 없어? 자아.. 와인 저장고 갔다가 충전하고 옵시다 기름 여기서 왼쪽 와인 저장고 이거 봐 어? 잠깐만 여기 열 수 있는데? 환풍구가 있네? 홍이? 이건 뭐야 빈 병인데요? 다 빈 병인데요? 와.. 와인이 없어.. 와 야 잠깐만 이거 다 빈 병이야? 아 여기서 기름.. 기름 챙겨라 뭐 이런 용도인가 보네 여기가 와인을 얻을 수 있는 장소라기보다는 빈 병을 잔뜩 챙겨가지고 기름 넣어라 이거네 파괴공작이 터널 프로젝트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대략 6월 23시 30분쯤 폭발이 터널 시스템을 박살냈습니다 무기구에서 폭발물이 사라진걸 빠르게 확인했으니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약식 조사 끝에 다운 병사들이 파괴공작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엥? 라리, 니콜라, 투생, 노아르, 오잔르 지금 4명은 군법 회부를 기다리면서 깜빵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하나, 루생은 지금 소재 확인 불가입니다 아마 폭발로 인해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런 이중간첩질보다 더 어이없는 건 이놈들은 겁쟁이라는 겁니다 계속 이세계랑 악마랑 유령에 대해 소리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지옥에서 동료들을 구해주려 이같은 배신 행위를 했단 겁니다 말도 안되는 헛소리죠 터널 구역을 정리하고 피해규모를 측정 중에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에는 무리 같습니다 게다가 폭발이 벙커 자체 내부 구조에도 피해를 입혔는지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망가지고 있네 네 이건 언제 먹은거지? 네 이거 제일 중요한 쪽지 아니야? 그 당시에 무슨일인지 무슨 일인지 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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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말이었는데 클레몬이 나를 전해야되고 다시 전해야되고 영국의 도전을 보냈습니다 욕불.. 엑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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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got . 12이라는 19 động afternoon spoke to the doctor he told me sent ten ness and then indeed he seems confused as to where he was aside from this disturbing use rверж coins stronger and stronger 어? 이게 좀 이상하긴 하네 뭐지? 얘가 지금 알 수 없는 힘을 계속 얻고 있네? 랑베르가? 근데 그러고 보니까 랑베르는 어디 갔지? 지금 랑베르의 시체는 아직 발견을 못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최종 버스로 랑베르 만나서 싸우나? 어? 랑베르가 괴물인가? 어 뭐야 뭐야?!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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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 어디서 튀어나왔어 여기까진 안오겠지 설마 오나? 이렇게까지 나한테 집착하는 거 보면 제가 랑베르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녹화한 거는 편집본 언제쯤 올라올까요? 편집 안하고 그냥 통으로 올리려고요 썸네일만 만들어가지고 갔냐? 형 기름 채우고 올게 어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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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채우러 솔직히 이제 기름 안 채우고 진행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그리고 기름 넉넉하면 난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이 넓은 맵을 외웠다는게 참 사람의 힘은 대단해요 그죠? 어우 깜짝이야 왜 나한테 돌진하고 난리야 저 미친 찍찍이 자식 다 채웠다 스태미나 제한이 없다는게 참 좋네요 쥐가 또 있는데? 아씨 물지마 이게 본부로 돌아갈때는 쥐가 있고 그냥 갈때는 쥐가 없어 버그 덩어리야 아주 야아 꽉 찼다 자 이제 끝을 보러가자 어 어 저 간수 저기 감빵에 와인 주는거 불가능하다는걸 알았으니까 더이상 미련 갖지 말고 빠르게 보내주자구요 렛츠고 나중에 이 게임으로 죽으면 한장 컨텐츠 찍자고? ㅋㅋㅋㅋ 어 나 왜 돌아서 왔지 여기 문 열어놨는데 빨리 뒤지세요 진짜 소리 무렁차게 지른다 5 2 총 9 7 9 3 2 5 5 6 6 아 이 조명들 왜 이렇게 난리야 클럽이야? 가만히 좀 있어 조명들아 그러게요 근데 진짜 샷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샷건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근데 얘 진짜 도대체 언제 가요? 갔다 진짜 시간 드럽게 끄네 그리고 잔인하게 물어뜯기지도 않았네 절단기 절단기는 근데 어디에 쓰더라 기억이 안난다 일단 그 통로를 가야겠죠 어? 여기 쓸 수 있지 않냐? 되게 조용히 살며시 뜯어지네 오 노트가 두 개나? 레이나르가 사망했습니다 지난 밤 자기 방 앞쪽 복도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찢겨 있었습니다 시신에 가해진 상해의 강도를 고려할 때 조생 스킨은 적어도 두 명 이상이 공격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우리 대원들이 그런 사이코 같은 짓을 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을 거라 여겼겠지만 터널 파괴 이후 전 제 생각을 좀 더 넓게 가졌어야 했습니다 우리 중에 범인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해 보이는 용의자들을 추려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신문을 시작할 것입니다 야! 맞네! 괴물 어? 괴물 랑베르 맞아 그의 가족들에게 시신을 보낼 준비 중입니다 좋은 친구였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군법 회의에 터널 파괴 공작범들 임의 처리 허가를 요청합니다 저희 재량껏 처분할 것입니다 준장님은 모르겠는데 저는 선처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라면 전부 구덩이에 던져버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휴전 되거나 종말이 올 때까지 말이죠 뭐가 더 빨리 오든 상관없습니다 야 이거 100% 100% 확신임 지금 랑베르가 괴물로 변한 거 맞어 아니면 그게 그거 나름대로도 신선한 충격이겠는데 이제? 터널 구역 갑시다 아니 근데 이쯤 되니까 좀 욕심난다? 다른 쇠사슬로 묶여있던 곳 좀 찾아보고 싶은데 그 생활관 생활관 쪽에도 쇠사슬로 묶여있던 거 있었잖아 저기 끝에 여기 지금 괴물 나왔냐? 괴물 나온 거 같은데? 살려주세요 뭔 소리야 이거 병소린가? 병소린가? 병이 낑겨가지고 달그락거리는 소리 같은데? 어마 무서워 빨리 벗어나자 정신병 걸릴 거 같애 폭파범 투생 보프와의 운명에 대해서 라리가 자백 의 세부상을 더 추가했다 로마식 터널에 들어가던 날 밤 투생이 다른 할 일이 있다며 라리에게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라리는 그게 뭔지 자세히 물어봤으나 혼자 뭔가 속삭이더니 자기 눈을 가리키더라고 했다 그 지구 투생은 다른 폭파범들과 떨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는 것이다 다른 녀석들이 투생을 찾는데 실패하자 다들 그가 돌아왔겠거니 생각하고는 계획을 그대로 실행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투생이 폭발에 휘말려 죽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자네 속에서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해 보인다 벙커를 더 깊게 파라는 명령에 대한 자네 의견서 잘 받았네 자네 애국심 열정에 감사하네 나도 닮고 싶구만 내가 걱정하는 건 사령부가 자기네들이 명신이라고 스스로 입증하는 동시에 그 대가를 자네 대원들이 치를지도 모른단 거야 걔네는 강철 지성 용기의 거대한 지하시설 허브가 갖고 싶은 거야 우리 둘 다 결국 게네들이 얻을 게 뭔지 알잖아 부패하고 냄새 지독한 구덩이지 공허 뻥 뚫린 구멍 인간으로 가득 차있지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있는 인간들 걔네는 성공했다 발표한 다음엔 또 명령을 내릴 거야 발굴 재개 이번엔 더 깊숙이 프랑스를 위해 승리를 위해 그 발굴 명령 그게 그 자체로 작은 정쟁과도 같지 두려워하고 어리숙한 이들을 깊은 어둠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오만하고 머절 같은 이들처럼 미안하니 기분이 많이 커져갔곤 세상 어느 곳을 보아도 혼돈 속으로 계속 굴러가는 느낌이야 이 편지는 우리들끼리만 아는 걸로 알겠지 곧 법회의에 회부되고 싶지는 않아서 말이야 곧 법회의 회복 됐어 이제 진짜 가자 빨리 엔딩보고 우리도 자야지 기름 하나 더 넣고 올걸 그랬나? 시간 좀 끌었는데 여기 터널구역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기름을 넣을 때가 있나 이게? 이거 어떻게 가동시켜? 여길 내려가야 돼? 어어 엄마야 물이 샜다고 하던데 그게 여긴가 봅니다 알았다 알았다 어 어 뭐야 이게 아니 이거 어떻게 빼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아니 이거 진짜 뭐 어쩌라는 거지 걸려서 안 빠지는데 이게 뭐야 여기서 이런 어이없는거에 막히다니 아니 이거 왜 안 빠져 아니 이게 뭐냐고 잠수가 되긴 하는데 이 밑으로 더 못 가요 이걸 당겨볼까 안 당겨지는데 여기에서 그냥 깽겨가지고 아예 움직이질 않는데 얘가 수류탄을 던져야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니 다와서 이런거에서 막힌다고 아니 이게 졸라 어깨야 아 이해했어 저거 불 불 켜는거 했잖아 그럼 여기 불이 들어와 있겠지 이거 이거 가동시키면 배수되면서 저기 갈 수 있지 않을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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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게임을 이렇게 꼬아놨냐 그래도 못 꺼내는데 아 이제 됐다 판자에 걸려서 안 나왔었던 거구나 좀 일어나 아 천장이 낮구나 어카가 아니라 풀린 머리가 나쁜 거라고? 아니야 이건 게임이 어카임 게임이 쓰레기 게임이라 그럼 오른쪽은 막 켜있고 아 또 튕기는 줄 알고 개놀랐네 아 로딩 진짜 갑자기 나오는 거 좀 자제 좀 어 로마 로마식 터널 증거다 기둥이 있네 난 왜 이걸 자꾸 로마식 터널 로마식 터널 했는데 이런 구조물이 있었구나 우리 광기어린 고전주의자 나리가 또 팍 꽂혔구만 로마인들이 이 터널을 잔혹한 전투 고문 아님 그보다 더 쩔어주는 뭔가의 축제 그러니까 과학적인 파커스 축제를 여는데 썼다고 보고서에다 올렸는데 말이야 거기다 이 모든 게 커다란 구덩이 위에 있던 투기장에서 행해졌다는군 누구든 떨어지기만 하면 어둠의 비명에 삼켜진다고 지말로 그러던데 신납샷군 나도 터널에 가봤지 그냥 터널이야 끝 노이어 감시 적극 추천함 으흐흐흐흐흐흐흐흫 엥? 어? 여기서 세이브가 되네? 왜지? 어둠 속에 있는 걸 봐야만 했다. 그래야 했다고 노이어 파브르 전부 그놈들은 그저 올바른 시각으로 못 봤던거지 여긴 비밀과 유혹으로 가득 차있고 그리고 또 내 시각이 올바른거라고 놈들이 날 여기에 가둔건 전혀 상관없어. 난 봤어 하 장면을 사라진 세상의 장면을 말이야 핏빛에 끔찍하고 아름답고 놀랍고 신성하고 지옥같은데 주위에 이 목소리 할퀴고 돌면서 소용돌이치는 과거.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되게 횡설수설하네요 멈춰야 해. 더는 못 보겠어. 내가 모르는 걸 하라고 하잖아. 신이시여 제발 진작 있다면 끝내주십시오. 이 모든 걸 끝낼 길을 열어주십시오. 드디어 보인다 아 드디어 보인다 보인다고 공어가 보여 공어가 보인다. 돌고 돌고 또 도는 내 인생 아 피를 갈망하고 있어 총으로 문을 열고 있네요. 총으로 문을 열고 있네요. 다른 곳이 있지 않았잖아. 그지? 어? 이게 아까 그 막 보인다 라고 했던 뷰포이. 투생의 눈인가봐. 눈을 뽑아서 보인다고 하나봐. 한 번도 세이브 포인트가 있던 적이 없었는데 요기 지하에서 갑자기 생기니까 되게 되게 느낌이 이상하네요. 야 여기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깊은데? 이게 뭐야? 엥? 돌이 공중에 떠있어?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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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엥? 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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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들리는 목소리야? 야 총이 필요한 상황인가봐 갑자기 총알을 주는데? 뭐야? 뭐지? 갑자기 노래 부르다가 자살했어? 어? 아닌데? 어우 너무 뿌예 아무것도 안보여 일단 그러면 주변을 둘러보지 말고 소리나는 쪽으로만 그냥 가볼게요 야 잠깐만 싸워야되는거지 지금 잡았나? 어? 샷건을 여기서 얻는 거야? 근데 얘를 맞추니까 약간 뭔가 분신술처럼 막 뭐가 흩어지지 않았어요? 야 근데 여기 왜이렇게 뿌였냐 아무것도 안보여 어? 저기 사람이 있는데? 어? 뭐야? 사라졌어 잔상처럼 사라졌어 나 미쳐가고 있는건가? 나 미쳐가고 있는건가? 아 근데 너무 아픈듯 저 쟤는 뭐였을까? 쟤는 누구지? 그냥 미쳐가고 있는 병사 중 하나였을까? 어? 나이스 좀 살겠군요 살짝 닫힌 상태 넌 누구니? 아아아아 야 얘 눈 뽑았네 얘 걔네 듀랭파스타? 너 이름이 뭐냐? 투생뷰포이 듀랭파스타는 어디서 나온 이름이야? 투생뷰포이 아 얘가 공허에 지금 집어삼켜진 그친구인거 같은데 어? 야 막 이상하다 환각 보인다 방금도 괴물보였죠 헉? 나도 나도 여기 오래있으면 미쳐버리는걸까? 정말 다행인건 일단 진짜 괴물은 안나오는것 같다는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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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배웠지 샷건으로 총을 부술수 있다는걸 NPC가 부수더라고 이게 뭐지? 뇌관 손잡이 와 드디어 얻어버렸다 드디어 얻어버렸어 드디어 이제 엔딩 보나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뭐하냐 이제 인벤토리에 더 많은 아이템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엔딩인데 이거 진짜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직도 뒤에 내용이 더 있는 거야? 이제 와서 인벤토리 늘려주는 거 얻어봤자 의미가 없잖아 총을 부셔요? 아 나도 지금 여기 안개 속에 있어가지고 점점 미쳐가나봐 말을 잘못했어 어 깜짝이야 왜 괴물 계속 보이냐? 일단 이거 먹었으니까 가면 될 듯? 여기로 가면 되겠지?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그 넓은 구덩이네 말포이 구했던 곳 말포이가 아니라 이름이 뭐더라 랑베르 구했던 곳 랑베르 구했던 곳 마지막 군번줄인가? 아직도 전쟁중이야? 저쪽은 죽자사자 전쟁 벌이고 있는데 나는 지하 벙커에서 도대체 이 뭔짓이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짓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 그럴 수 있겠다 제가izi에를 놓고 하나씩 묶고 오늘의 주인공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제가 조금씩 남겨야 이거 조금만 잘하면 이거 조금만 더 이제 볼거 다 본거 같다 돌아가자 근데 나는 쇼컷이 있을줄 알았는데 쇼컷이 없는건가? 내가 발견을 못한건가 랑베르 군번줄 얻었을때 불이 꺼졌네 쇼컷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발견을 제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길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불 꺼졌어요 지금 난 랑베르 군 aka 랑베르 군버로 기름 많이도 들어가네 깜짝이야 너 뭐야 괴물 오시게요? 뭐 뭐 들어와요 일단 폭탄을 여기에다가 아 인벤토리에 있지 참 뭐 오시게요? 와 한 번 더 갈래 올래 잘 가고 설치 형 바쁘니까 폭탄 엔딩이다 엔딩이야 설치 조심히 놔주고 뇌관을 꽂아주고 딱이죠 이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지옥에서 가자 눌러 아우씨 똑바리 생각보다 세네 어 뭐야 아 밑으로 뚫렸네 위쪽이 뚫린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가지 말고 우리 랑베르의 군번줄도 얻었잖아요 랑베르 군번줄 궁금하지 않습니까 빠르뎅 9525 얘는 솔직히 뭐 별로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한데 그 다음에 9983 천탄종 탄약과 쪽지 12월 1916 12월 1916 12월 1916 12월 1916 다시 얘 괴물된거 나 때문이야 one.. 15th july 1916 madness in the barracks this morning renard is dead they say murder but will not show us the body a dream rises in my mind 다행히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글자막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신가 한 번쯤까지만 가진다고 칭찬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안 나은 것 같아요. 19일 1916. 날이 나의 손에 있는 것 같아요. 날이 나의 손에 있는 것 같아요. 날이 나의 손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손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손에 있는 것 같아요. I can hear tremblay now. Coming cl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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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get what I want from him. 그 아까, 아까 제가 구덩이. 랑베르를 구했던 구덩이 있잖아요. 구덩이 중간에 연못 같은 거 있었잖아, 샘. 어? 거기에서 내가 샘물을 퍼가지고 얘 입에 넣었어. 근데 그게 그냥 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꿈에서 꿨던 엄청 달콤한? 수액 같은 끈적한 물이었어. 저주받은 물. 그걸 마시고 얘가 점점 괴물이 되어갔네. 다른 사람들은 꿈에서만 그걸 접했는데도 점점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얘는 이걸 직접 마신 거잖아. 그래서 이상하게 됐네. 아이 진짜 이거 계단C. 시. 막판까지 와서 이럴래? 진짜. 저장하고 갑시다. 저장. 이틀 떨어지고? 이제 엔딩이야? 아닌 거 같은데? 뭐야 나 엔딩인 줄 알고 총알 막 썼는데? 뭐야? 뭐야 이게? 이 촉수를 보니까 설마 크툴루? 보스전인가? 돌릴 수.. 어? 돌릴 수 있는데? 돌릴 수 있는데? 이틀 떨어지고 만난ди요. 날바뀔뀨 한마디 여기도 사람의 흔적이 있어 뭐야? 어 저기 괴물 랑베르다 랑베르 너니? 랑베르를 무시하고 가면 되는건가? 피해서 일단 무시하고 가볼게요 제가 운이 좋아서 진짜 지나치고 가는건지 이거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 터뜨리는거 같은데 왜 이리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아 뭐야 이거 아니 아 장난하나 나 이거 왜 에임 안잡히냐 어 아니 왜 어? 어? 아니 난 나무 발판을 밟고 갈줄 알았거든? 뭐야 그냥 죽었네 흐흐 데드씨는 왜 뭐 있는척해 아 진짜 아까 계단이랑 비슷한 효과로 여러분도 보셨죠 나무 발판 못 밟고 그냥 밀려 떨어져 내려간거 비켜 아 진짜 답답합니다 여기 봐봐 여기는 이렇게 그냥 직진하면 발 피거든? 근데 여기 안가짐 이거봐 안가져 점프를 해야돼 이.. 이 높이 못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밀려 떨어진거야 아 근데 또 몸을 비비면 또 올라가 지네 지금은 안가지고 이거 봐 왼발이 걸리잖아 근데 왜 이렇게 좌우로 비비면 올라가져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조준을 했는데 조준이 안됐었어 이거 여기 부술 수 있나? 어 뭐야 너 어떻게 넘어왔냐? 아니 야 너 어떻게 넘어왔어 야 쟤 갑자기 텔레포트 하는데요? 여기로 불러서 떨어뜨려 보자 다시 한 번 오게끔 한 다음에 오겐 끼데스까 아 점프하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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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떨궈야 될까 여기로 오게끔 유인해서 돌려버려? 어? 쟤 저기 건너려고 할 때 쏘면은 떨궐 수 있을 것 같거든? 저거 봐 쟤 저기 저기 매달려 있잖아 그렇지! 잡았어? 문이 열렸다 벽이 허물어졌어 여기 무너지는건가? 이제 그냥 탈출하면 되는거야? 미..믿어 어 뭐야 이게 으시체 썩은 물 러시아군이다 이게 끝이야? 뭐야 기껏 탈출했는데 잡히는 엔딩이에요? 이거 뭐 진엔딩이 따로 있는건가? 이거 뭐야? 진짜 꿈도 희망도 없네 뭔가 허무하네 플레이 1시간 4시간반 가장 긴 저장간격 25분 저장한 횟수 46회 많이도 했다 근데 이런 기록은 뭐하러 알려줘 스피드런이야? 스토리가 되게 무난무난해 아이템, 함정, 비밀번호 등은 모두 무작위입니다 다시 플레이하고 새로운 공포를 경험하세요 싫어요 저희가 알고 싶었던 거는 이 게임의 스토리지 이 게임을 스피드런 하고 싶었던 건 아니거든요 자 일단 암네시아 더 벙커 끝까지 잘 즐겨봤습니다 일단 총평을 얘기하자면 기존의 암네시아의 충격적인 스토리를 생각하고 플레이한다면 굉장히 크게 실망하실 수 있다는 거 예전에는 그 암네시아의 반전 요소들이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잖아요 암네시아 1, 2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보시기 바라고 전 2는 안 해봤는데 스토리 정리를 보고 충격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암네시아 3까지 나왔다길래 좀 걱정을 하긴 했어 그렇게 충격적인 스토리가 또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평범한 공포 게임이야 그냥 무서운 괴물이 나를 쫓아오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피해서 그냥 탈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 무난한 플레이 게임 스토리도 뭐 하나 반전 요소 없이 내가 전우를 괴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은 조금 충격적일 수는 있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공포 게임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가 되게 이제 뭐 반전 같지도 않은 그런 스토리 가지고 와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또 괴물 물리치고 탈출했는데 적 병사들한테 잡히는 그런 미친 엔딩? 이게 맞는 건가 지금 저희가 7시간 반 동안 방송을 하면서 산전수전을 겪어 가지고 엔딩을 봤는데 우리가 과연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많이 아쉬운 게임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아 요즘 뭔가 이렇다 할만한데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게임이 없네 오랜만에 공포 게임 했는데 여러모로 좀 아쉬운 게임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암네시아 더 벙커였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엔딩이 또 있어요? 어? 다른 엔딩이 또 있긴 있어? 다른 엔딩이 있는 거는 좀 의외기는 하네 근데 나는 이거 다시는 못 할 거 같애 주인공이 사는 엔딩이 있다고? 아니 그 엔딩 조건이 뭔데? 자 일단 다른 엔딩이 있다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엔딩이 막 극적으로 완전 다른 내용으로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쟁의 그 암울함을 보여주기 위한 게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중간 세이브 지점을 불러오고 싶어도 따로 저장돼 있는 게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노과 종료